라데치한테 당하는 농부대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도 파티원들이 행복하면 됐다 뭐? 울지 250 무과금 했다고요? 아니 걔는 왜 걔 진짜 빠찍고 중독 걸렸나? 아니 걔 뭐 진짜 중독 걸렸나본데? 아니 걔는 증폭작을 왜 먼저 해? 레벨업을 안하고? 명성업을 안하고? 아 또 드램 보니까 기분이 풀리네 길가멧이 보니까 또 기분이 좋아지네 얘네부터 빨리 뺄까?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좋지 소변 금방 보고 오겠습니다 바로 돌리자 파죽성 오늘 파죽성 좀 진득히 돌아야될 듯 저는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쓰윽! 아 에이 두분 아 기대가 저는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노래 아주 깔끔한 거 나오고 있었네. 물질 공개 강화 중이던데 잠깐 구경 가실. 아 보러 가시고 보러 가시고. 아니 근데 걔는 올드 유저라서 강화로 자극을 느껴야 되는 단계인데. 아 나 이거지? 나는 일단은 부캐들도 다 만렙 찍고. 그 다음에 본캐 하나 올빵 합시다. 아 망국지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근데 드나 지금 다 뺐어. 아니 근데 던파는 구조적으로 한 캡만 키우기가 너무 심심해. 피로도 시스템 때문에. 고맙습니다. 아 구독 고맙습니다. 맞아 로아보다 빨리 끝나. 오늘 나 그냥 파죽성만 존나 돌아야 되나? 드나 드나? 드나? 드렌 간지긴 존나 간지. 아니 근데 13강이 원래 확률이 존나 낮아요? 뭐 보장권 이런 거. 뭐 뭐야. 뭐 퍼센트 뭐 더 없어 그런 거 보정? 그냥 생으로 올리는 거야? 아 15%야? 아 12강까지 밖에 없어 그건. 기대값 100만원이야. 근데 걔 무기에다 계속하는 거야? 무기 그 영강돼서 다시 또 12강 찍고 또 아니 12증 찍고 또 13증 가고 이러는 거야? 레전드네? 아 진폭은 포기했어? 그래서 또 0으로 갔다가 또 다시 하고 계속 그거 반복하는 거야 계속? 뭐 돌리도 뭐 13증 하나 뛰었다며? 뛰오다가 닭골고. 아 그게 떠. 아 10강 7강 10강 7강 이런 식으로 떨어져? 아 돌리 12증? 와 나도 그럼 13하면은 bt 싹 가능하네? 좀 말이 없네. 근데 지금 내가 데몬 슬레이어로 갈지. 드렌으로 갈지 요원으로 갈지를 좀 봐야돼서. 아니 드렌 내가 보기에는 진각을 배워보고 좀 얘기합시다. 어어? 워로드. 아 그러니까 난 무조건 센 걸로 갈라고. 무조건 센 걸로 갈 거야. 영수증 존나 뽑히는 걸로 갈 거야 무조건. 여기서 쌓여있는 걸 해소할 거야. 길가메시는 아침에 다 뺐어요. 그럼 드렌은 가면 안 돼? 그럼 건마로 가자. 아 냥냥냥홍리 감사합니다. 고점은 건마야? 아 근데 블레이드 존나 세긴 하다. 오늘. 오늘. 명훈이. 명훈이가 잘 쳐. 25강 찍으면 씹 얼마나 셀까? 물지. 물지. 물지 복귀하고 명훈이 25강 찍으면 사실상 1파티가 줄 세우겠는데? 나는 사라질지도. 이 악물고 압도로 압도로는 다 박아야 되나? 아니 근데 솔직히 딜 모는 타이밍이 존나 어려워. 왜냐면은 뭐 때리면 바로 넘어가. 아니 증배버차 증배 버 땡길때 씹아 사라짐. 아니 진짜 레전드임. 아니 증배. 증배하고 버 갈기려고 땡기는 순간 사라짐. 패턴하러. ㅈㄴ 어지러워. 근데 확실한거는 저관문에서는 고기가 더 세긴 해 확실히. 도발로 이게 컨이 가능하니까. 아마 3까지는. 근데 사관문 버터는. 패턴이 너무 빨리 나와가지고. 너무. 딜 넣을 타이밍이 너무 안나와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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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이거 뭐냐 이거 버그인가? 원래 이거 낀건가? 묶인건가? 묶인건가? 이제. RPG하면 무조건 딜러. 딜러만 해야겠다. 본질을 깨달아버렸다. 영수준 게임이온. 가만히 서있기만 해도 재밌네. 칸수훈이랑 다르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오늘 치마 입는데 약간 수치스럽긴 했지만. 거부 반응은. 거부감은 별로 없던데? 거부 반응은 좀. 안 느껴지던데? 어 나 이가 배웠나? 인테릿 arrivshire 이 부대가 이거 날 Então. 로데. Movers. 로데. 노 interest. 라악. We. 타티천들이 좋아한다면. 뭐 한다면 아씨 점프스키 쓸거 14강? 근데 그거 떠도 이미 좋은게 좋은게 아닌거 아냐? 장기백박은거 아냐? 여튼 좋은거야? 설마 14강 가겠어 아 250인데? 그정도면 싸게 간건가? 100정도면 가나봐? 다음에 또 봐요 다음에 또 봐요 이게 궁극기지? 오케이 야 얘네도 빨리 100렙 찍어야돼 근데 그 에픽 먹는 맛이야 이 게임은 이 노란색 들은 맛인데? 이 노란색 들은 맛인데? 직업 드나 드렌 검마 요원 세라핌 음 아니 근데 드렌은 얘는 진짜 용녀 느낌이고 드렌은 그런 느낌 아니던데? 나이스 어 걔는 사냥꾼이 용을 잡는 애야? 아 슬레이어 어 간지인데? 길가미씨? 케이크 크허 흠 참 슈 근데 아직 내가 잘 몰라서 캐릭 뭐 성능에 따라 줄 줄 세우기도 아직 없잖아 그냥 내가 재밌는거 하는거지 뭐 그리고 검마는 좋대 그 사복검이 좋아서 그런가? 뭐야 어디야? 자체 출혈이 있어서 아이고 악질링 감사합니다 자체 출혈이 내일은 익스 들어갈 수 있게 익스컷은 뚫어야 되는데 알 쓰다가 애플 쓰다가 점프? 애플이 점프 애플?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노블님 한번 이각 이각 써봐야겠다 아니 요원이 커마가 좀 에바야 좀 아쉬워 전 재밌나요 한번에 보고 싶은데 그냥 할만해요 가볍게 진짜 가볍게 마음가짐을 가볍게 하시고 하시면은 딱히 기대하지 말고 가볍게 하세요 막 와 죽나 재밌겠다 이러고 하지 말고 그냥 가볍게 맛좀 볼까 요런 마인드 백물약? 아직 있을걸? 창고에 아 재정비 아 씨 용병 뽑을 수 있어 지금? 이거? 지금 없지 않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얼마정도 현지라면 칙먹정도 할 수 있나요? 5만원? 넉넉히 10만원? 오 오 별 2개 근데 이게 별 3개 떠야되는거 아닌가? 어 이상지 아니 삼성이 잘 안뜨네? 이 형은 지난 시즌 신업인 보고 게임 시작했으면 큰일났겠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쿠폰? 문 쿠폰 인구수 보니까 겁많은 니만 7천명 드래곤이야 랜서는 4천명 정도네 크크 랭커 내시기는 쉬울 듯 랜서가 빈집이네 뭐야 이거 교환불가? 탈리스 탈리스 뭐야 이거 아이고 감사합니다 소주 누나님 음 어디서 받으라고? 상점? 어드벤처 토큰? 루비 10개 있네 아니 뭐야 대박인데? 영위권이 8개가 있다고요? 어? 어? 뭐야 하라는데? 아니 뭐야 아니 뭐야 안해 1에 손실본거지 근데 삼성이 하나도 안 뜨네? 이렇게 하고 캐릭터 관리에서 뭐 먹여? 아직은? 오케이 와 컷이 안 돼 레전더리보 타면 안 돼? 레전더리보 타면 안 돼?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레전더리보 탈게 오케이 이거 깔맞춤 하라 그러던데? 이렇게 이렇게 어 에픽은 전투로 달려서 안 되던데? 에픽은 전투로 달려서 안 되던데? 준비는 끝났스 아이리스의 비밀을 일단 빨리 드나 빨리 빼자 지금 세라핀도 100 넘어가지고 에픽 나와 거기다 오늘 주말이라서 피로도 야무져서 빨리 빼야돼 시간 촉박하다 나름 겉마 또 파죽성 가야되가지고 군주단? 18만 15,000 남았어 100명 아주 접속률 좋아 아 감사합니다 초롱은빈이 감사합니다 아주 접속률 아주 좋아 20만 채워 아니 더이상 안돼 캐릭터에서 못늘려 배불러 지금 하나를 하려면 캐릭터 삭제할거 삭제해야되 그래서 어제 붕미 삭제했잖아 아이고 에블린님 감사합니다 저 살 빠졌나? 감사합니다 빠질 리가 없는데 녹은게 아닐까? 아이고 발똥민이 감사합니다 아이고 에블린님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님들 이거 주말에는 경험치도 더 주나? 고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박카스 존나 꽉꽉 먹여야겠네 그냥 그냥 옛날 캐릭터 뭐 권지껍 쓰면은 그냥 새로 키우시는 것도 계정 만들어서 명이 바꿀 수 있어? 명이 바꿀 수 있다는데요? 거의 여기 고객센터야 시청자들 거의 던 고객센터야 이 정도면 서류 보내면 된다네요 등본 떼서요 근데 자기 계정 아니면 바꾸는게 빨리 바꾸는게 나아 불편함 지금 산악해 다 설마 던킴? 레전드 명은이는 뭐 본업하러 가야지 다음에 뭐 파족성 익스나 같이 돌면 될 듯? 아구 29분 53초간 고민한 닉네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파중 파주 검마 세팅 바꿔서 던담 딜사이트 검마 2 찍었습니다? 2위? 아니 검마 선배님이신가? 아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2위요? 돈 쓰는 컨텐츠 언제 하냐구요? 아니 일단은 왜 이렇게 이거 내가 보기에는 로기견 아니야? 일부러 지금 나 컨텐츠 꽂아 만들게 하려고? 돈 쓰고 이제 재미없게 만들라고? 어? 일부러 유기시키려고? 아니 안 쓰는건 아니고 그 내가 몇번을 말해 어? 가닥을 좀 잡고 뭔가를 알아야 내가 이게 찐마이가 나와 지금은 진짜 시키는대로 딱 증폭하는거 배워서 하잖아? 이럴걸? 어? 이거 잘된건가? 아니 뭐 이게 템이 뭐 이게 맞나? 이게? 뭔지 모르고 그냥 따라하다가 어 된건가? 아까 터져도 이거 망한건가? 잘 몰라요 어 왜 잘 몰라 찐마이가 안나와 찐마이가 좀 알아야 내가 뭘 해도 어? 이게 찐마이가 나오지 감정에 입을 시켜야지 아 아니 잠만 13? 길가메시는 내일 가능합니다 피로도를 다 빼버렸어요 근데 덤뭉이드는 그런걸 말하는거지 이거 돈 써도 최종 컨텐츠 뭐 전혀 뭐 의미 없다 어? 쉬지마라 아깝다는데 그런 접근이 아니야 돈 쓰는 사람들의 접근은 그게 아니야 그냥 적 좀 쓰고 영수증 좀 더 뽑고 자기만족 하겠다는 마인드로 하는거지 막 그거를 컨텐츠를 더 즐기려고 강화를 하는 이것도 나름 즐기는 방법인거야 그런거야 나는 왜 하려고 생각하냐 해자니까 썼던거에 비해서 다른거에 썼던거에 비해서 해자라서 할만한데 한거고 아니 올 12증 13강을 거의 25강 찍는거보다 싸게 할 수 있다던데 24에서 25강은 모르겠고 한 23에서 25강 값에 찍을 수 있다던데 아 서사만이 감사합니다 경술술 수렴 이방에서 딜사이클 연습해보자 베지는거 체감하려면 그게 제일 나을땐 하려면 그 겁마나 이런걸로 해야됐던데 이걸로는 해봤지않나 어 아직 스킬 다 안된거 아냐 흐흐흐흐 12증은 안해도 된다 아니 그런 접근을 하지 말라니까 어? 그런 접근을 하지 말라니깐 감사합니다 에빙님 고맙습니다 감성이지 피규어 감성 형 요즘 1노돌리면 이 크릭을 이미 증폭 온 좋으면 13강 만듦 15강 주려고 했었다는데 지금 250무 과금 맛보고 반쯤 포기하듯 야 무슨 1노돌리야 12중폭에 13강이 무릎 그거 말이 안되지 1돌리면 1억인데 수치 1을 잘못 알고 있는거 아냐? 천만원을 1돌리로 간거 아냐? 백오즈 에픽 세트 백오즈 에픽 세트는 자기가 꼴려 꼴리는거 하면 되나요? 어? 아닐걸요? 에픽 세트 꼴리는거 하면 돼? 상위 스킬 뭐 바꿔야되는거 아냐? 아니요 상위 스킬 랭커 따라하라는데요? 하핫 진짜 라이저들 국보 유출되니까 어떻게든 죽은 마음을 돌리려고 음해하네 상위 스킬 걔네들도 지금 던해 치고있어 쉐복하지마 이제 우리 하나 되자 칸청자로 하나 되자 우리 언제 이렇게 던잘할 된거이니 틀림말이 하나도 없네 키키 뭐야 영상 아 아 이거 그거였나? 영상통신? 어 형님 랭커들 사이트 질법용 세팅하는 놈들 많아서 조심해야합니다 음 아니 뭐야 근데 형 조폭하라는 마음중에 한편으론 그냥 돈 날려서 과몰이 파는 모습 보고 싶긴 해 음 음 그 탓 그 탓뜻 걱정니은 그 탓뜻 걱정니은 아니 어차피 이거 다 만렙찍고 노블레스코드랑 파주스왕 익스 막 뚫고 스펙 올리면 이제 거기서 더 쥐어짜려고 강화할 타이밍이 올거야 분명 음? 아 돌 오케이 네 이것도 부수는거 아니었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 아니 그 탓뜻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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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는 시간이 너무 많이 든대요 변화하면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 두 개 심폭은 언제 하나요? 매는 안 하나요? 명훈이가 매돈노 다 하자노 더는 버렸어? 맛만 보고? 앤도 텐션 많이 올랐겠네 분미하면서 걔는 십덕이라 좋아할 만해 아이고 에빌린님 저 지금 감사합니다 상거 다 떨어져가지고 경성 포도 빨고 있습니다 맛없는 거 원래 더블라임만 피는데 감사합니다 더블라임이랑 나는 먹어봤자 그것만 먹는데 거의 더블라임이랑 알로에 검마 근원 무기 1위 유저입니다 세팅 중에서 12초로 랭크 할 수 있습니다 어 난 근데 지속 딜이 나을 거 같아 편타 오니까 좀 답답하더라고 편타 치기 좀 귀찮아 어차피 상상을 초월한 딜 뭐..뭐..뭐 그러면서 뜨지 않아? 영수증이 더 보여줘? 적은 스킬도 다..뭐.. 아, 거기서 안보여? 표시는... 아.. uniqu다면 맥 Nahe 오-오-오 그래? 어 뭐야 피로 다 뺐네? 근데 K컵스? 아 근데 얘 빼고 얘 박카스 다 먹어야 돼 이거 지금 경험치 20%에다가 그 물약 빤거 10%에 물약 이제 다 달았네 주말 20%까지 받으면은 5캐릭 다 만냅 찍으면은 하나 더 키우는게 아니고 쉬엄쉬엄 해야죠 다른게임도 하고 근데 뭐 지금도 뭐 오늘은 금요일이라서 하는거지 요새 일부러는 던 또 최근에 안하니까 만약에 근데 진짜 존나 마려운 캐릭이 있다 그러면 뭐 모를 일이긴 한데 근데 일단은 지금 캐릭터들에 만족을 해서 내가 이걸 한번도 안한게 주요한거 같애 나는 전혀 부캐 키우는데 지금 피곤함이 없어 마치 로아로 치면은 지금 스토리 미션 처음하는 사람들은 스토리 미션 재밌게 미는거잖아 근데 나는 지금 스토리 미션 밀라 그럼 존나 재미없을거야 13간대 별생각 없었다가 친구들이 십스.. 에? 아 십삼.. 그 친구는 십삼억에 백삼.. 십돈은 십삼억한데 아.. 게임돈 십삼억 어.. 스토리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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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던 화폐같이 조금 어렵네? 로아가 이게 현진급이랑 비율이 비슷해가지고 이게 쓰읍 대사나이가 쉽긴 해 아 뭐야 이거 저거 아 뭐야 저 공격이야? 굴비? 굴비가 뭔데 굴비로 따져? 13랑 5개 키운다고요? 아 천만골을 일만골로 해 근데 은어야? 아 그래? 그러면은 1억이면 1억이면 10 그런 식으로 단위를 지금 메소는? 만원에 몇만 메소야? 4억? 와 많이 달라졌구나 많이 우리때랑 당연한 얘기지만 4억 2억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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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옛날할때도 옛날할때는 베이에서 꽤 비쌌는데 고등학생 때 했을때 5억 6억 5억 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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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핏 꽉 찼네ㅋㅋㅋㅋ 아니 뭔나 이 삼색이 무슨 하 하 상상력이 천박하네 형 근데 집상강에 100만원 정도 든다 해도 그건 무릎수술할 때 비용이고 형은 양지로 골드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거기서 나는 칼박을 안 팔고 나는 거의 봉작강 할 거라 아 근데 봉작강에 좀 리스크가 있긴 해 매번 봉작강 하면 아까 먹은 카드야? 이거 어딨지? 카드 아니래 전문재료? 비웠어 근데 진짜 나도 봉작강 할 때 개같이 손해볼 뻔했는데 20만원 넘어가는 순간 갑자기 다이아몬드 두 개씩 곡둘로다가 엠블럼이랑 크랍 떠가지고 개같이 부활했거든 잘 뜨는 타이밍이 있어 흐름이 진짜 이거야말로 인디언 기우제가 맥혀 봉작아 인디언 기우제 해야돼 근데 그 인디언 기우제가 비가 안오면 100만원 200만원 비가 계속 안오면 근데 그 중독이긴 해 3만천 200원 패키지를 사서 팔라고요? 나 이거 까는 맛이 있어 그 잘 떠서 빛틱 한번 하고 싶은데 진짜 이거 잘 뜬 거예요? 처음에 까았을 때는 진짜 존나 아무것도 모르고 깠는데 알기 시작하니까 좀 화 존나 남 크랍이랑 엠블러 만나면 화 존나 남 그리고 11강 강화권 나와도 어차피 1%딸이 나오는 거 아니니까 기분 X같음 90% 12집 나오면 얼만데? 그거 얼마인가요? 경매장에서? 8억? 어? 아니 뜨면 그냥 개떡상임? 아니 말이 안 되네? 말이 없네? 형 따라 더 나다 빵 만개 됐어 아니 지금은 안 사고 빵 어? 얼마나 뽑았냐? 나도 빵은 만개 안 될 텐데? 아니 얼마 뽑은 거야? 나도 한 7,000개인가 그런데 아니 만.. 존나 뽑으셨나 본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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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이렇게 세지? 죽었나? 아 근데 박카스 1효율 좀 맛이 없네 아 씨 아 뭐야 이것도 아 존나맛 없네 아니 아니 아까 1먹은 것도 4밖에 못 빼고 아 이거 아 디펜스 아 씨 아 씨 아 씨 어? 나 아 30 먼저 뽑고 1먹었어 개씩 손해받네 아 장기생이었어 구슬을 넣어야 된다고요? 아 저번에 어떻게 했지? 나이스 떨어지는 걸 먹을... 요걸? 됐을 결전 무기 아... 안 돼? 파이팅 끝 아크 크락! 무드러버려 나이스 우리의 골칭 이 때가 던파 전성기 때였어? 여기 깰 때가? 어? 흠 그게 몇 년 전인데 7...뭐? 8... 9... 10... 10... 10... 10... 10... 10... 10... 10... 10... 9... 누가 저거 돈에 오면 PC말에서 소리 질렀다가 일배충 소리 들었다고 공자는 참 이상해 손해볼 걸 알면서도 계속 손이가 시오디음 8년 전의 지각 8년 전의 지각 그게 가차 중독이야 어? 그럼 이제 다른 게임에서도 존나 할걸? 가차? 여기 진짜 피로도 씨발 그냥 습자지네 개 빨아들이네? 뭐야 이건 또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아니 아니 아씨 뭔데 이게 점프 뛰어야되는데 오오오오오오 연출봐라 개석거라로워 흐흐흐흐흐흐 또야 뭐 뭐야 나 이거 처음 돌아보네 지금 뭔데 이게 계속 개석거라로워 저 낙하산이냐 칭호가 칭호 타고 내려오는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베리마치님 노허 %,%$%%$$%$%&%$%%$%% 앗 대부분 약간 점프 어허 이것도 점프 브레스였네 이거 두 개면 방 뚝딱이겠는데 탈리까지 끼면은 아 그래? 용이 빨라짐? 용 속도가 빨라 아 그래? 그러면 아마 다음 방 넘어갔겠네? 아 아래야? 아씨 세방클도 가능하다고? 어이구 방 삭제네? 베리콜 5초에요? 그냥 타고 그냥 쭉 한줄로 뛰는거이? 어이 어? 아 1먹은거 존나 아쉽네 이거 다 뺐네? 85렙? 아 아무리 생각해도 아우씨 그 붓미년 다 빨아먹은거 개빡치네 그 레벨성장권 아이씨 뭘 열심히 싸웠다는거야 바로 퇴근하구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얘는 뭐 순삭이지 어? 비상 아니 잠만 이 씨발 케이옴이 뭐야? 걔 오늘 아침에 죽었어? 어음 어떻게 해야 돼? 패스? 로얄패스 장비? 아니 아니 이게 뭔 죽은 붐미가 산봉숙을 괴롭힌다 병맨 로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응이응님 아라드 패스? 아이씨 뭘 받더라는거지? 에 애킹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라드 따라다니는거 뭐이냐 하면은 얘가 바뀌는거 아니야? 그냥 아 고맙습니다 이응씨 마본기 경매장에서 뭘 사라고? 80레벨 내역 80레벨 내역 90레벨 내역 빨리 쩔해주러 오셨나? 근데 95레벨이라면 본인거 올리셔야지 근데 95레벨이면 본인꺼 올리셔야지 유기캐릭인가? 가면 되나? 내가 그냥 들어가면 돼? 그럼 저분이 알아서 따라 들어와? 감사합니다 딜 봐봐 1 뭐야 이거 편안해? 이게 던조쿠의 인심인가? 모험.. 모험단 저것만 열심히 먹을게 흡사 내가 잡는것 처럼 보이죠? 거의 mpc죠? ESC 스페이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만 스킵 안돼요? 어? 뒤에 잔챙이 하나 남았어 어 안남았네? 굿 나 그냥 육상선수 할게 오브젝트 부셔놓을게 뭐 프라이머리가 왔어 편안하네? 아 근데 진짜 어쩔 수가 없이 하네 아 이게 잡는 맛이 없네 이건 써는 맛이 있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에비빙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아닌데 마분까고 하면 시간 걸려 나 잘 몰라가지고 또 전 구워서 그냥 혀 어째 세라핌이랑 있으니까 아 지금 쩔 받아요 템이 지금 본미년이 대여하고 먹어가지고 아마 또 웃음벨이 있으네 오 마이 요원이 다 좋은데 진짜 아바타가 좀 맛이 없어 이펙트? 그냥 뭐야 이거 기공포 원툴이요? 아니 뭔데 이거 아니 에네르기파 뭔데 이거 아래로 가야되지 않을까? 네? 넷마는 확실히 신체구조가 슛사이어야 아니 아닌데 뭐 모르겠어 일단 드레는 확정이야 거의 세컨캐는 요원이랑 드나가 경쟁하는 구도가 아닐까 아니 드레는 길가메시 스킨이 있는 순간부터 해적판이지만 유기당할 가능성이 급격히 사라지 그 뒤에 보고 달려있는 것까지 완벽해 아 근데 요원 상큼수록 가도 내가 원피스를 잘 안봐가지고 마을로 가서 바꿔주고 뭐야 왜 파티 왜 신청 뭐야 파티 많으면 뭐 달라? 왜 파티를 계속 신청해? 오히려 뛰어가는 데 더 오래 걸리는 거 아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아니 뭐 4명이나 아니 뭐 제트기를 태워? 경험치를 더 준다구요? 아 여기 구간이구나 75렙 그 보조장비 캐스트는 다음에 깨자 쭉 밀자 그냥 이거 프리텐더입니다 모음단 상자 사지 않았나? 나 그것도 그년이 먹었어 다 처먹었어 걔가 강철 조거 옵시디언? 50개? 50개였나? 옵시디언 5개였나? 5개였나? 근데 지금 이미 제트기가 가동이 되는데 기다려보세요 아무거나 끼면 되는거지? 70렙째 60렙째 70렙째 끼면 될거같은데? 이거 끼고도라도 1큐 내잖아 뭐야 아 도와주시러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저 이만 가보겠습니다 템을 받아가지고 기다려봐 각성기도 좀 배우고 원컷 무조건 나지 에픽 대여무기도 결국 랩 따라 성장하는거 랩 맞춰주는 템 아니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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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컷 안나면 다시 다시 좀 아 아 이렇게 해 볼게 일단 아 근데 보조장비랑 이거 캐스트 존나 귀찮다 어? 뭐야 어? 맞네 뭐야? 가? 아 씨바 장난하나 아니 화살표가 뭔데 이거 미쳤나 뭔데 그래서 1,000개 모읍담? 조난지 오픈 후 수행이 가능합니다 아 뭔데 이거 액트를 끼워야 된다고요? 이거요? 아 우를 만나야 되네 이거 된거야? 된거 같은데? 아 아 존나 킹받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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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시장꺼 썼어 분미로 썼어 뭐야? 왜 총알 부민당한? 약한데? 원래 한 방은 한 방은 해야 되는데 침착해라 또 쿨 돌아 아 침착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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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lились recuper 메시장 아 진정해 이 개년아 두번 해야되지않나 이거? 어? 아 아 아 아 청룡대회 이거랑 보조장비 끼는 거 개킹받는데? 극기 씨발 내려와 아니 스킬 쿨 진짜 존나게 오래돌네 뭔데 이게 뭐야 이게 그냥 총 쏴버리죠? 어디 있으면 채수를 뒤질라고 힘들 쟤네 평타 안되던데 조승님 직업 왜 이렇게 약하나요? 무기가 이게 래핑 무기가 떨어서 나갔어 오염된 시간의 문? 뭐야 이거 이거 껴어 왜 자꾸 우편얘기 하는거야? 이게 더 좋아?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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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더 좋은거 맞지? 7강 7강 오우 굿 이제 세졌나 좀? 아 스킬 안찍어 배우고 찍을거야 귀찮아 어 뭐야 이거 한방이 아니네 어 뭐야 이거 한방이 아니네 이쁘게 예쁜거랍니다 고기많이 어디에 터뜨린 네 까지 유 spoiler 이쁘게 세저나 트메 헉 내 모든 걸 썼는데? 아! 분리에 대한 분모만 씨발 올라간다 진짜 개년 아니 중계 잘 낀 준 거 아니야? 이게 끼는 수 있는 최선 아니야? 준 거 아니야? 준 거 아니야? 준 거 아니야? 아직 못 찍었나? 섬멸 뭐야 없어? 뭐가 빠졌지? 뭐가 빠졌지? 이거 뭐 뭐 뭐 뭐 뭐 뭐 보주 이런 것도 쩔을 받을 수가 있어? 뭐야 이거 겐트 남문? 아니 지금 모험단 상점에서 산 거 아니야? 어? 살 수 있네? 이거 말하는 건가? 왜 하나밖에 못 사? 아 뭐야 이거? 깼고 그럼 이제 마법상 장착만 남은 거지? 이거 끼면 존나 세질 것 같은데 이거 감사합니다 유니크로 주셨나? 겐트 남문 이제 좀 쎄겠지? 아 이제 쎄네 이제야 좀 쎄네 뭐야 다 돌아야 되지? 바로 오면 안 되잖아 보스 야 왼쪽만 방 가면 돼? 이게 요원이지? 이게 요원이지? 아 보스방 가야돼? 촥! 아 보스방 가야돼? 아 보스방 가야돼? 아 보스방 가야돼? 어우 뭐지? 시원한 아니 내일이면은 받을 수 있어 오늘 그 렌탈을 그년이 해버려가지고 못받아 도대체 왜지 이거지 시원하네 일로 와잇녀아 어딜 돌아왔구나 돌아왔구나 에이전트 도대체 돌아왔어 에이전트 컷 촥촥촥촥촥 브래들리 쫑똥 촥 핫 나이스 컷 컷 아이씨 경력이 있엄 촥 이게 영혼이지 어우 이제야 좀 속이 풀리네 아니 근데 저한테 본데주신 무기가 얼마야? 이거 레전더리 이거 좀 되니까 쓸만하네 버리는거라구요? 그러면은 그전에 줬던거는? 침착해라 아 그러면 심해 좀 진작 좀 좀 주지 그지같은걸 보냈냐네 엿먹었냐? 진작 좀 그냥 좀 쓸만한걸 보내던가 바로 뭘 그지같은걸 줘가지고 그 그거 안줬으면 버스 탔잖아 진작 왜 30분 전 굽겠냐고 뭘 조도야 쓰레기 정리 쓰레기 정리해놓고 뭘 조도야 조도는 장난 잘 모르는 사람 아주 그냥 이상거 줘가지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작 레전더리를 보내던가 다음에 또 봐요 이상한걸 보내가지고 이상한걸 보내가지고 로아로 치면은 어? 예정 장비 줄 수 있는데 선택 장비 미만으로 준거 아니야 그러놓고 깨라고 수원 감사합니다 정가제 행동이라고요? 정가제 행동이라고요? 정가제 행동이라고요? 너 화나게 하지 말라고 으아 정가제 행동이라고 근데 뭐 정가제 행동이라고 거의 매크리 뭐야? 해서디가 뭔데요? 말 다 된 소로 하고 있어 매크리 죽었어요? 왜요? 아 그게 실제 운영진의 이름이었어? 그래서 매크리 이름을 개명했어? 아이구야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드원님 그런 또 슬픈 사연이 안좋은 사연이 오버워치를 안해가지고 제가 와아 캐서디 지렸고 이게 캐서디지 이 새끼같은 놈 이 새끼같은 놈 흠 근데 좀 이름이 좀 입에 안 붙네 무슨 음 골프캐디도 아니고 좀 뭔가 입에 안 붙네 오히려 캐서린 캐서린이 더 익숙하네 저흠 저흠 어흥 저흠 지금 흠 내가 뭐엉 애 한번 해봐 짱퉁룩 한번 부활시켜봐 바로 정...돌이셔? 아 근데 이거 선물받아가지고 입은건데 바꾸자 다시 그 국룰 그 교복으로 바꾸죠 이 얘가 Y축이 넓은 맵에서 개사기인듯 그냥 방클 그냥 개같이 통해서 썰어버리니까 설마 총통... 아 얘 얘 카우보이 비바룩 가능함 지금? 그것도 거너야? 아니 지금 요원은 왜 이렇게 누가 무심해? 이 게임 요원 진짜 왜이런 취급이야? 아 그래? 근본이 좀 없는 캐릭이네 옷이 너무 많네? 아니 얘 진짜 짬통이야 아니 요원은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 뭐 이렇게 옷이 이렇게 많이 받았지 내가? 저는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나 이렇게 입었었나? 이건가? 이렇게 입었었나? 피부색이 좀 너무 밝나? 이거였나? 빅보스? 이게 낫지? 안녕하세요 세리아 키르민이라고 해요 아니 옷 미어 터져유 장발로 가? 어? 아니 아니면 검은... 아니... 이거 이 새끼 쫑통 아닌가? 혐오스럽네? 얼굴이 문제였구나 쫑똥 좀 에바네 이게 제일 낫듯? 피부만 좀... 얘 피부 뭔데? 수인족 영웅 총검사? 수인족 영웅 총검사? 구릿빛? 뭐 추천 좀 얼굴 세상 추천 좀 아니 노래 이게? 구릿빛? 수인족 영웅 총검사 수인족 영웅 총검사 수인족 영웅 총검사 구릿빛 수인족 영웅 아 뭐야 이거 수인족 하하하하 수인족 피부하나 있었어? 어? 어? 아 이게 낫나? 아 이게 맞네 이게 맞는거 같은데 아 로빈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전거는 너무 하해 너무 밀가루여 이게 국룰 룩이래 요원 짬통룩 이쁘다구요? 짬통룩이 뭐였지? 바로 개같이 정남이 떨어질거 같은데 자 브래드리 짬통으로 변신중 바지색이 이게 아니었던걸로 이게 맞았나? 아니 아 이건 진짜 유기강 말이없네 이건 아니야 유기 유기 존나 마려 어? 유기 존나 마려 아니 이러다가 얘가 아바타 120개 세이버보다 더 빨리 모으겠어 아니 이분 왜 자꾸 교환거는거야? 심연의 편린 소태도? 어? 랩체 파... 이거 안주셔도 되는데? 나 이제 에픽 장비 낄텐데 내일 어? 뭐야 아 그게 아니야? 스위칭용 무기에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귀한걸 여기 이렇게 넣어요? 어? 밀봉된건... 열어야되나? 레벨 뚫고? 아이고 잘쓰겠습니다 아니 근데 유기... 얘는 유기 안하지 쫑통은 아이씨 자동사냥 온 와아 이게 또 시원하네 어? 휠인단 받고 놀아주고 뭐... 뭐야 귀찮아 컷 스끼 뭔데 에이티필드 뭔데 저거 착! 착! 다음 아 착!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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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찮아! 잔챙이면 W로 처리해주고 어? 아니 뭐야 왜 안들어가 나와 시간차로 나오는거 좀 킹받네? 이게? 전왕을 뒤집었다 전왕을 뒤집었다 계속 들이지 마오 알렉도 봐요 쓰읍 얘 그러면은 이각은 더 멋있나? 오 북극이요? 진각이 괜찮아 또? 대시기 사용 중 점프키를 누르면서 순간 대시기 에? 이거 말한거야? 대시기 중 그 그 전에 있었던 야 빼지 않았나? 뭐지? 그 대시기 중 어우 맷집 왜 이렇게 단단해 앞스페이스 C? 아 방금 쓴거중에 C를 눌렀어야 됐어? 아 방금쓴거중에 C를 눌렀어야 됐어? 어 그냥 해볼게 오케이 해볼게 좀 고난이 도네? 아니 그 쓰는게 뭐가 어렵다고 너 오바들은 진짜 호텔값 지림 아 뭐야 압스페이스 C? 이거 말한거야? 방금 번쩍하면서 무적이였어? 저걸 굳이 써야되나? 아 패턴 씹는 용으로 해요? 멋은 있네 다음에 또 봐요 그래서 기를 지 마오 흠 임무를 시작하는 나이스 근데 진짜 한 만내까지 한 2주 걸리네? 분미가 많이 빨아먹어서 좀 흠 허무책이 차오른 수 밖에 없어 흡성드 퍼패서 아니 그 뭐야 울프가 하는거 보니까는 그냥 뛰어가서 메테오만 존나 던지더만 근데 이거 키보드로 메테오 지정하는거 좀 귀찮음 어려웅 이거 말하는거 아닌가? 지금 먹은거 아니야? 뭐 하고있죠? 아이씨 시어뇨? 시어뇨 이게 캐릭터지 다음 다 큐스택 아껴서 다음방까지 타닥탕탕 컷 아유 감사합니다 컷 요원추천은 좋았다 진짜 얘가 룩만 이뻤으면은 많이 위험했다 다른 캐릭 아바타가 그지같아서 별로 키우고싶은 타지않나 히트에서도 나 요원만 두번걸림 임무를 시작한다 드레는 길감의 신발이 좀 있긴하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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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줘오 아 나 바로 걔같이 그냥 휴굴근 다음에 궁실라그랬더만 너무 피로도 가성비 좋구요 아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랑 니가 보냈냐 씨바 날도 보낸거 그만 좀 보내라 열다섯번 받았다 지겹다 이제 이제 재미도 없어 다른 애들은 어쩔 수 있는 일일까 근데 이건 뭐야? 해체기? 이게 뭐지 이거? 캐스트 전문 직업이요? 알바에요? 아 그런게 있어요? 아 저걸로 돈보는거야? 생활? 오 딱 그거다 나 지금 딜 살짝 들밀리거든 이제? 또 레벨업해서? 아마 내일 에픽 나오면 깔끔할 듯? 아 저분 거의 자전사업하는거에요? 전기세 감안하면? 착한 사람이네 그냥 채굴 켜준거네? 어? 이거 부수는거야 이거? 전기변압기 어 근데 이런거 보통 보스박이 존나 많지 않나 굳이 풀방 돌필요 없잖아 아니 다주노래 다주방에서 방파부금 안나온다 해서 뭔소린가 했네 거기 한국섭이에요 여기는 오사카인 서비에요 아니 그 뭐야 나 쇼츠로 그 일본 우마이 나왔잖아 새삼 느꼈어 와 거의 한 댓글이 한 100개 있으면 한명 한두명 발작함 이게 1봉인가 존나 막 화내 궁서처럼 화내는거야 대정신인가 약간 댓글보고 미친놈인가 왜이러지 왜이러지 흐흫흫 그게 존나 투수성이 있는거였는데 어? 일본이랑 우리나라 중에 한팀이 이제 거기 들어가는 존나 거의 복불복 개씹상황이었는데 거기서 당연히 그냥 나오는거지 세TO 맞게 뭐 일본 어? 존때라 기도한것도 아니고 생뚱맞게 뭐 일본 어? X때라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 일본도 공식 방송에서 한국 걸려라 이 지랄했어 TV에서 뭐 남았나? 남은 곳과 얘기한 거야? 말조였어? 다음엔 또 봐요 다음에 또 봐요 다음에 또 봐요 근데 그 일본 그 조별 통과 예상하더만 그 조추첨 뭐 16강 예측 국가에 우리나라는 없고 우루가이랑 그 어? 포르투갈 올라온다고 가정하더만 일본 전설의 1군은 좀 쎄 나름 걔는 접어몰트컵 때 잘하드만 길이 없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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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과거부터 그랬어 축구 라이벌이요 아시아에서 라이벌이요 뭐야 다 벌써 다 돌았어 이거 남은거야 아니 요나고 하다보면 드나도 이제 내가 그 점프 그거 계속 쓰면은 아마 이제 순삭시킬듯 방 존나 빠르게 밀듯 캐스트 스킵 어 하고 있어 계속 눌러가지고 확인하지 아니 근데 재방송보고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안될듯 그냥 보니까는 잘 모르시는 분들 그냥 무지성 그냥 익스 뺑이며 돌면 되던데 나는 약간 좀 막 돈 들여서 조금 먹이면서 키우는거고 110냇 찍고 익스 뺑이며 돌아가지고 템 맞춰서 명성 컷 맞춘 다음에 파족 들어가고 이러드나 오즈마 뭐 시로코 이런거 안하고 미션 깨기 용으로다가 주간 레이드 용으로도 하는거지 노래가 왜 이렇게 잔잔바리 노래가 나오지 이 맛이 아닌데 일본 노래는 유리 노래는 좋아 그래 유리 노래는 좋아 약간 좀 얘가 일본의 그 에드 심런이요 진짜 여기 던파하는 사람들은 거의 노화했었던 사람 내지 하는 사람들이 할걸 던파 지금 알피지 좋아하는 사람들이 딱히 맛있는게 없어서 질리고 그래서 하는거야 알피지 안하는 사람들은 안해 지금이 워낙 찍먹하기 좋은 시즌이라서 그런듯 방에 또 봐요 옛날... 아 이기윙니 감사합니다 네? 절개는 좀 어지러운데 옛날에는 솔직히 대체제가 존나 많았어 알피지가 거의 알피지가 거의 아니 진짜 농담 과장 좀 보태면 일주일에 하나씩 나왔거든요 방학 때 근데 그래서 유목민 메타 싹 가능했거든 근데 요새는 거의 폰 모바일로 나오잖아요 알피지라는 장르가 그래서 결국은 PC로 하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게 너무 한정적이야 그래서 돌고 도는 느낌 진짜 알피지 좋아하는 사람들은 옛날에 참 할거 많았었는데 진짜 할거 많았어 학생때 방학때 뭐할지 게임선정 친구들이랑 하는거 존나 재밌었는데 정해서 이제 직업군도 하나씩 정해서 방학때 딱 런하는거야 파티 딱 짜가지고 개꿀잼이었는데 개잼있었는데 진짜 힐러하는 애는 성향이 힐러 성향인 애가 있어야 돼 걔는 모든 게임을 힐러만 하니까 존나 좋아 그런 친구 하나 국밥임 하나 있어야됨 파티에 그럼 맨날 해줌 힐러해줌 진짜 놀랍게도 집단이 있으면 딱 한 명 있음 절대 많진 않아 두 명은 절대 없어 희한하게 딱 한 명 있음 그리고 그게 있는거야 한 명 한다고 하고 선점해버리면 굳이 안해 두 명은 거의 안하니까 근데 옛날에 아이온이 혹시 호법이랑 치우가 같은 파티였나? 한 파티에 들어갔나? 어... 거기 풀 파티가 몇 명이었죠? 6인 아 이건 재밌었는데 그 골렘 이빨 골렘인가 뭐 오고 이빨 먹는 건가? 거기서 16시간 막 이렇게 게임했을 때 재밌었는데 18시간 그리고 파티 국룰 대타 구하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 크럴인가? 뭐 암튼 그... 대타 구하고 나가야 되요 그래서 대타 구하고 나간 사람 다시 들어와서 경악하는 거가 또 있었어 진짜 겁나 있었는데 그래서 앉은 채로 16시간씩 때리니까 18시간씩 다시 와도 하고 있어 그리고 자리 잡기가 힘들어 자리 구하는 게 필드 사냥이라 자리 구하고 파티 구하면 진짜 거기서 거의 뽕 뽑아야 돼 그래서 메이플이 X같았어 제발 사냥하고 있으면 미친 새끼가 아무... 아무 말도 안 하고 제발 스틸 존나 쳐 싸대기 존나 마려 아무 말 입국 다 타고 미친 새끼가 할 수 있는 거라건 고작 인기도 마이너스 뿐 그게 최선이었다 지금도 스틸해? 이거 다 팔아도 되나? 이거 다 팔아도 되나? 여기다가 그냥 팔아? 이렇게? 이렇게? 뭐해? 뭐야? 이거는.. 수압용? 어? 뭐야? 이각 배운 거야? 섬멸? 섬멸? 뭐지? 얼강 진홍고? 어이식?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제 쓸 수가 없네? 아침에 쓰죠 이걸 빼고 이거 뺏고 이거 뺏고 회전률 올리죠? 나 지금 파죽성도 존나 돌아야되는데? 2? 2 남았다고? 안남았어 아 고맙습니다 각이군님 아 절로 들어가는거구나 십자가? 이거 자무기 주워 먹었음 확실히 세라핀이 좋아 오 마이 에픽 먹는 맛 너무 좋구요 그냥 명성 기어 입을게 어 얘한테 백렘 먹였어 오 어 얘도 나름 나름 쾌적해 버퍼가 사냥이 좋아 음 아 세라핍이 좋은거야? 아니 인첸트리스도 야무지더만 보니깐 가던도는데 전설장비 뜨면 에픽 먹은거 같은 느낌이 든다고? 덤며든거냐고? 아니? 로아에 화가 나는건데 그건 왜 로아에는 그런게 없지? 왜 로아에는 득템이 잘 안되는거지? 왜 로아는 그럴 수가 없는거지? 라면서 아 으으음 스키는 십자가 밀기 스키로 바꾸라구요? F스킬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 템 옵션이 다양하고 세부적인 게 좀 좋나 오케이 현금 유도가 좀 많긴 한데 그게 재밌긴 해 그치 그래야 좀 이게 템을 먹는 맛이 나 오늘 날이네 그냥 기어 입자 계속 근데 조금씩밖에 안 올라 이미 끼고 있었어 뭘로 바꾸라는 거지? 이거 공격 스킬 아니지 않아? 맞아? 아 스킬 아깝다 세인트홀 한번 써봐? 아 이렇게 좀 약하네 지금은 이걸 버텨? 아니 보스도 아닌 것이 여기서는 이거 백버털은 스킵하지 말라고 해서 스킵 안 하고 있는데 맞음? 오케이 백오백육팩치 세 개가 보조서 스킵을 안 해 오케이 그래서 이 악물고 안 하고 했거든? 먹었나 그래서? 어 이건 못 먹었네? 왜 못 먹었지? 무슨 일입니다 그러면은 안 찍는 스킵 안 쓰는 스킬이 크럭스 오브 비토리아 이거 안 써요? 이게 뭐지? 이것도 각 이거 이거 일각 그건가? 나 지금 아 링크라서 못 빼?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도너츠랑 컷인댓씨 쪽 빼야겠네? 내가 뺄 게 거의 없다 싶이 한데? 아니 스토가 여기 이렇게 힐이랑 티를 빼라고요? 그냥 하자 티갑도 이렇게 달려가서 이렇게 하면 돼 아 감사합니다 로이드님 한 방이 안 나네 아유 감사합니다 입맛에 맞으시는구나 우리 던저쿠 분들한테는 노래가 다행이네요 아니 확실히 이 도스 롤이 얘는 프리스트가 이쁘다 이 겉바지 제거한 거 그 겉치마 제거한 거 기럭지가 길어 오빠를 잘 받어 오빠를 잘 받어 얘가 백신에 찍 찍겠다 백신에 찍고 그거 해야 되지 않나? 그 종류별로 던전 클리어하는 거? 백신이 계속 신화를 미는 게 이득이라고? 백신에 찍고 110 찍고 넘기지 말고 어 오케이 성장 캡슐을 먹으라 성장 캡슐을 먹으라고요? 뭔 말이지? 마스터 아 초갑은 아 그거 말하는 거야 골드랑 힌트 존나 해야 돼 다음엔 또 발 긴내세 아 아 아 아 아 아 60만원 째 무과금이라고요? 누구요? 분리? 아니 애들 다들 그 증폭작에 굉장히 몰두해 있네? 이게 그거요 피로도를 다 쓰니까 할게 없으니까 그걸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돌리 캐릭터가 몇 갠데 그러지? 캐릭터가 많아? 어 압스패스 1 삶아? 오케이 진심캐는 하나라고? 진심캐는 하나라고? 얘는 뭐.. 요원이냐 룩이? 힐살먹 미라푸시 이게 사냥이지 에이씨 그냥 스토리 밀라는거지? 백신을 찍고 상장 캡슐 빨리용으로 스토리 밀라고 근데 일러가 너무 올드하게 생겼어 그리스 로마 신아야 세라핀 뭔가 80년대 90년대 영화 나오게 생겼어 이거 코싱 봐봐 이게 뭔데 이게 아이씨 권투 글러브? 하나 더 줘 에픽 하나 더 줘 이 노래 IP지 아 에스 쓰면 안되는데 스킬 손실 심하네 에스 쓰면 안되면 에스 쓰면 안되면 에스 쓰면 안되면 애들아 살살 근데 진과 연타 존나 누르면 두개 동시에 나가면 거의 끝나자마자 바로 쏴중 혹시 일시 클릭 칸타타에 올려주실 수 있나요? 어 저 이거 근데 이건 제 플레이리스트가 아니고 듣는 노래긴 한데 유튜브에서 알고리즘으로 듣는 거라 첫 곡 스타트를 그냥 대충 프리텐더로 들으시면 알아서 연계되서 나옵니다 며칫 보소 아 보스였어? 어쩐지 사실 세이번만 나오면 돼 근데 얘도 나오면 좋긴 한데 옷 기어 입어야 돼가지고 남격과 이노스케어? 아니 캐릭은 더 이상은 안 돼 오! 또 나왔어! 오마이! 엔테이카 코어치? 다음에 또 봐요! 아... 아... 없는 부위 너무 달... 뭐? 아 1천 짜리가 떴어? 뭐야 왜 이렇게 높은게 떴대? 앱... 익스퍼트인데? 12,000? 아 마...아 마스터! 아 맞네 그 던전 아니구나 아 스킬 너무 많이 썼네? 1천이면 되게 잘 뜬거 같은데 그래도? 나 세이버로 돌 때 못 먹었던거 같은데 천짜리는? 마망맞네 아... esp... 1천이... 네요 무 ruling 2천이... 3천이... 2천이... 공격을 쓰여 무한 카던? 나중에 그냥 다시 무한 카던이던데? 아 씨발 스킬 끊기는 거 좀 화무스럽네 아이 좀 중감나크 뭔데? 뭐야 이거 새끼도 나오네 이거 중감나크인데? 1던 바로가서 파밍하라구요? 아니 걔네 부캐들 만납 갈려면은 이거 해야된다메 어드벤처 그거 포인트 모으려면 모음 달래메 어? 어디있었지 그게? 에픽도 먹을 겸 시나? 어 그렇대요 스킵 안하는게 이득이래요 아 시나리오로 돌면은 보정 받아서 더 노... 에픽을 잘 줘? 업적 완력을 랩업권 받으라구요? o o o o 이거 말하시는 건가? 별로 안주는데? 그래도 좀 차긴 차네 누적 경험치 110레벨 이상 캐릭터가 경험치 획득하면 성장 캡슐 게이지가 나 아직 지금 봉캐도 안 밀었는데 일곱 길가구토 주지 뭐 드렌 최대한 속도 올려야 돼 지금 랩 쳐져서 9개월 차 동수기영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엽지 좀 애니같다 느낌이 까먹지 말고 어드벤처 코인을 에픽상자 4세 2래 3 0 3 2 뭐 말하는거지? 아니 벌써 4개는.. 이거 뭐야 잘 차는거 같은데 되게? 이거? 이거? 어? 오마이 이거 세이버로 까나? 맛있네 아니 그리고 마망이는 급한게 아니라서 솔직히 다른 캐릭터 기다려야되잖아 레벨이 혼자 지금 2명 만렙제라 그래서 굳이 다른 캐릭터 올려줄 수 있는 상황이면은 이거 하는게 맞어 세이버 오늘 드러브버거 한부이나 한번 저거 상자 까면 된다고 아씨거 뭐야 이거 그니까 드랜.. 드랜 랩이 나죠? 그래서 먹이면 효과 좀 달달할걸? 진짜 50.. 54렙인가 그래? 존나 저렙이야 드랜 계속 보게 되네 안오른다고 하니깐 다음에 또 봐요 50.. 50.. 50.. 50.. 50.. 50.. 50.. 야 이거 900개 딱 코네? 개 잘 오르는데? 어? 존나 잘 오르는데? 벌써 7개인데? 아니 카페에.. 그거 있던데? 그거 있던데? 한동숙의.. 한국과.. 월드컵? 근데.. 몇강부터 있냐? 난 적어도 한 128강은 해야되는데? 난 그래도 한 150곡 정도는 들을걸? 엄청 많이 듣진 않아 그대들의 죄를 다 하리라 아니야 아이미언 우승은 아니.. 지도? 프리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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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텐도 있고 프리텐도 있으면 베르헨더도 아니고 프리텐도.. 희계단 거랑 아직 꽤 있을텐데? 좋아하는.. 아.. 녹황.. 오.. 또 나왔어!! 어 또 나왔어 잘 나온다 스토리 믿는게 맞아 축복 뭐야 이거 비룡 야 없는거 없는거 개맛있어 우마이 어이 잠깐만 노래좀 바꿔 내가 에이 아도자 노래 듣긴 하는데 이 노래는 좀 거시기하네 잘 나오는구만 야 돌만하다 무조건 100 넘은거 다 그냥 스토리 밀어야되나 급하게 안하고 스킵안하고 오 오케이 세이버는 척해라 급한거였고 부캐는 천천히 스토리 아 아 코 아 그래 내가 너무 급했나 그러면 저 알약은 키픽할수있어? 나중에 존나 싸워놓을수도 있어? 아니면은 기간제임? 어 뭐 부캐 안키울거면 주의 초기야? 주의 초기야? 지금 몇개 드랜? 급하지 않아 다 밀고 주시고 이 시키 한 번에 가서 먹이자 아 근데 라피니 만족도 아주 좋아 오태가 아주 내가 도아가 때문에 살짝 눈이 돌았나봐 나는 결국 그쪽 체질은 아니야 아이고 야오린이 감사합니다 노키즈존 해야돼 진짜 고스로리까지 먹었으면 졌댓 뻔했네 진짜 오열각이었어 어 또 나왔어 아 근데 이거 드래곤 나이더면은 무기인 것 같은데 아 이런 장비야? 아 까비 다음에 또 봐요 약간 버퍼 특혜가 있나? 열심히 키우라고? 어? 그런 거 없잖아 ㅇㅇ은 좀 나 진짜로 믿는다고 근데 왜 탐나올 그 새끼는 근데 그 새끼가 세곱빈 막타치긴 했어 아니 근데 진짜 좀 그게 아쉬워 템 옵션 세부화되고 그런 게 확실히 맛있어 좀 다양하고 약간 옛날 에피지 감성 알죠? 되게 맛있어 그 같은 아이템 중에서도 세부로적으로 이게 스탯이 달라야지 그 맛이지 그 맛이지 어? 원래는 그면은 근데 신화는 뭐야 에픽 위템인데 이번 시즌은 없는 건가? 아 그거는 또 먹는 맛이 또 안 좋 양지지 않았을까? 맛있겠네 맛있겠네 먹으면 소리질러? 그 정도로 귀한 거였어? 존나 맛있었겠다 근데 왜 없앴지? 좀 아쉽네 얘 이거 에이스킬 그거 같지 않음? 그 번개술사? 팀팜에? 아 너무 교복 메타라 다 신화는 그러면 해결하되? 템이? 아 그래요? 신화를 안 끼면 파티를 안 껴줬어? 신화를 안 끼면 파티를 안 껴줬어? 또 나왔어 맞지? 내가 본 거 맞지? 음이율? 오 마이 아 소소하게 올랐네 바비 안 나온 장비 좀 체크줘 요거 장신구 어? 이거 두개 목걸이 신발? 노블컷은 만들어야 되잖아 그죠? 일단 1500판 돌려야 먹을 확률이 60% 정도 되는 집니다 몇 달간 못 먹는 사람들 다들 몸에서 살이 나응 어? 어? 내 취향인데 1500판? 나 그런거 좋아하거든 뭐야 아 어택 나 약간 뺑이 좋아하는 스타일 저 옛날에 로아도 그 악세 먹으려고 뺑이 돌았잖아요 그 랩컷 올리려고 내 스타일이 있네 그 뭐였더라 호칸의 해가 뺑이 돌았던 걸로 기억하거든 근데 두 달은 좀 투머치 하긴 하네 그러게 나 180도 돈게 내가 그게 약간 좀 제격이라니까 때려박는 거 난 좀 단순하게 존나 박아대는 거 좋아 또 나 오 마이 십자가 보건 씨발 뭐야 두 개 뭔데 쌍빈 뭔데 이거 아 근데 있는 거잖아 아이씨 아이씨 아 아 volley 어 닫겠지 오케이 미션 끝났죠 저 왜요 이게 뭐죠? 징크스룩이요? 아니 안되는데 얘 이거 이쁜데 룩? 감사합니다 일단 입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나름 옷을 많이 주셨어들 징크스룩? 아닌거 같은데 귀딱이 있는거 보니까 징크스룩 맞아? 이렇게지 어? 사실 이쁘기는 감사합니다 잘쓰겠습니다 흡사하긴 한데 이쁘기는 그 친구가 이쁘긴 한데 꽁짜는 언제든 환영이라고 아바타는 어? 뭐지 이거? 노블레스 코드 입장권 오케이 새로운 몸... 오케이 뭐 좀 생각해? 좋다 뭐지? 뭐지? 네 네 뭐... 뭐라고요? 그 캐릭터 노블릭스 아 노블노말 컷까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요? 네 지금 보시면은 150로 갈아탄 아이템들 마부가 하나도 안 되어있잖아요 이거 하나에 마부 제일 싼 거 가성비로 해도 하나에 100씩 올라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마부에서 챙길 수 있는 것만 싼 걸로 해도 천이 올라요 명성이 그리고 지금 아바타에 보시면 엠블렘을 하나도 안 꼈죠 오라랑 무기도 오라도 가성비로만 껴도 명성이 한 2,300 오르고 그리고 엠블렘 하나에 명성이 40 몇인가 오를 거예요 화려한으로 껴도 노블레스 코드를 간다고요? 내 본캐랑? 네 지금 보시면은 화려한 엠블렘 이거 한 부위가 명성이 30위에 올라요 네 근데 형이 지금 낄 수 있는 게 9, 10, 11 22개를 낄 수 있어요 오 그래요? 네 근데 뭐 그렇게 급한 거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나중에 커트라인 맞추려고 하면은 그때 가서 엠블렘이랑 비어있는 거 다 끼면 될 거예요 어 그렇게 해서 스펙업 하고 뭐 본캐 뭐 일단 익스먼저 가고 천천히 가죠 네 네 그러면 됐듯 아니 왜냐면 세팅하는 게 서포터인데 천천히 해 친구들 기다리면서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스카이 캐슬이야 급해 지금 좀 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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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두받기? 오두받기 맛있네 요거 해? 근데 나 지금 졌댓 뻔했다 불현듯 떠올랐다 1일 미션 조질뻔? 기다려봐 얘 말고 세라핌 그래도 아직 그거 남았으니까 박카스 안 먹었으니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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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얘가 빨자 다 얘가 빨자 한 한 한 90쯤부터 존나 빨면 될 것 같은데 이거 70 이거 80 6렙부터 빨고 90 넘어서 모험단 레버권 다 썼을걸? 모험단 레버권이 뭐지? 이거? 어? 이거는 20 몇 넷이야 지금? 23 넷이라 멀었어 다 빨았네 어? 비약도 좀 빨아야될 듯? 16개 사서 한 열 열 개? 여섯 개? 한 개? 왜? 왜? 30분짜리죠? 30분짜리죠? 그니까 어 지금 템프 올려야 된다? 베리콜리스? 어? 왜 긴 말 안 나오지? 근데 얘는 그러면 어디 돌아? 일단 1회씩 다 돌아야 되니까 뭐 탑 얘가 그 한 번씩 도는거 뭐였지? 외전케였어요? 이거 이거 피로도 될 듯 이것도 사과하면 되니까 익스 맞지? 다 익스로 밀면 되잖아 이거 일단 그래서 마스터 뚫고 아직 뭐 익스백인데 깨어나자 기다려 여기가 발을 디뎌서는 안되던 자의 리펜트 브라크 으응 얘 그럼 무기를 좀 캐시샵에서 벌소호자 징크셍 맞는걸로 하나 봐볼까 또 나왔어 버그야 형주 억류 형주 아니 버그인데 아니 오늘 몇개 먹는거에요 어 아니 근데 이미 메달이 있는데 잠깐만 기다려봐 호템이야? 바꿔? 그래도 이때 명성 기워 기워야지 잠깐만 디렉터가 방송보고 있나 게임이 왜케 부조리해 징크스에 어울리는게 파이프렌치? 파이프렌치? 하이씨 생선대가리? 대포 이런것도 있어? 하이씨 하이씨 아 아 아니 뭐야 이거는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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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니가 나오지?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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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이쁘다 이것도 이쁘다 어 초월의 십자가 이쁜데요 딱히 지금 룩에 어울릴만한게 없는디 오 오 이거 괜찮은거 좀 있겠는데 어 뭐야 대포 아니야 이거 아니 이거 징크스건데 나 아니 엘드닝 말이 없네 광선 나갈거같애 대포가 제일 잘어울리는 느낌 오 이것도 멋있다 황금색 나는게 멋있어 근데 나 고스로리한테는 이런것도 어울릴듯 그쵸 약간 좀 사신 느낌 나는거 고스로리는 오토바이 생선대가리는 없나 철태도 있네 어 렘 렘 코어템인데 렘 이거 렘 이거 안사 렘 이거 끼셈 렘 렘무 렘무땅 렘무장 그거네 철태 필수템이네 아 렘무링 에밀리아 땅 렘무링 람 라무치 라무치 어 피로도 라무치 아니 근데 맛있네 렘 렘 렘 렘 렘 아니 근데 맛있네 렘 렘 렘 아니 템 확실히 템이 잘 나와야 할만해 게이밍 맛있어 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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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나씩 돌면 되는 거잖아, 그치? 어? 왜 사라졌지? 용 대가리는 있다구요? 용 대가리는 있다구요? 그냥 일자로 뛰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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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바야, 뭐, 아 뭔데 연계? 아 왜 이렇게, 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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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루 공 MC AND 안나왔냐? 아! 어 깜짝이야 어? 아 이거가 진흙 뒤집어 쓰는거지 5패수 어 아 이거 혼자 존나 넉넉고 혼자서 세이버로 돌다가 뭐야 씨발 저거 잡으려고 저기다 스킬 존나 쓰고 진각도 썼거든? 근데 안 뒤지는거야 그래서 뭐야 해가지고 근데 이게 변하는거야 그래서 얘네가 변하는걸 왜 만들었지? 하고 혹시 했는데 이동이 되는거임 아 윗길로 가면 저거 안해도 된다고요? 근데 그러면 피로도 손실보는거 아니에요? 또 나 이래 이렇게 나와야 게임이 할만 나지 잘했어 이거 이렇게 나와야 게임이 할만 나지 잘했다잉 정의의 기사감이요? 952? 아 있는 부위잖아 아 아 씨 중복은 좀 자제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사먹기 지금 우리 포인트 몇 점이냐 길드 아 4천 점 안돼 지어짜봐 얘들아 아 뭐야 아니 나랑 장난하나 파죽성으로 아 오케이 기억났다 근데 티 저거 방 한 번 아니에요 아니 지금 보스인 척하지 약한데 야 세러핌이요 왜 안주지 까비 여기서 하나 더 나오면 레알 발짝 나는데 까비 풀방? 아 막이게 막이네 내 풀방 돌필였나 솔직히 보스만 거의 드랍이 되잖아 뭐 경험치도 뭐 안 먹고 뭐 없잖아 그래? 진짜 나 한 번 먹었던 것 같은데 잡몹에서 드랍으로 아 근데 베릴이 또 야무지긴 하네 맞네 오늘 주말이라 베릴 주나? 아 맞네 맞네 어 골고타 이런 애도 주지 여기 문이 없나? 분명히 이어지는 길이 있는데 오마이 있었어? 가브리엘 어서오고 오마이 아 근데 좀 아쉽네 계약했으면은 까비 까비 아니 나는 이제 부캐들까지 다 올라오면 궤도해 그때 하려고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최대한의 효율 바로 깔까요? 아 이건 뭔데? 그냥 돈 먹튀했네 그냥 돈 먹튀했네 개같은 녀 나사 오이 터널 나사 오이 터널 소리도 배가 부새 무섭게 해외 터널 구чи 찌리 말 오이 터널 나사 오이 터널 Q3 에이콜 터널 에이콜 여기서 하나 더 나오면은 인정 잘 먹는거 아직은 노인정 게임을 알아갈수록 비트가는 맛이 쏠쏠한데 이 맛이지 오오오 베릴 맛있어 타겟 접근감지 근접모드 전환 타겟 출격 베릴 선수 던파에요? 베릴씨도 IP 좋아하시는구나 노아도 하셨잖아 아 노마이 남수호크들이 성향이 맞네 게임 성향이 나고 나중에 먼 훗날 자나 때 코치로 만날지도 뭐? 자나 때 시즌 30 이럴 때 하나만 아 방 손실 아 뭐야 피로도 손실 레반데 아 그래? 얘 그러면 얘는 어디로 돌까 익스뱅이 이거 끝났는데 남은 피로도 어따 빼? 베리콜릭스나 백세계 땅? 오케이 어? 아 이것도 좋았다 이것도 깐다? 아이씨 아이씨 확정이잖아 확정이잖아 어? 어? 안 줄 수도 있어? 매정 확정이야 어 깜짝이야 이렇게 그거 아니야 이거 어디지? 통신기 사서 밑에 깔아놓으라고? 베리코릭스가 제일 편할듯? 끝? 그거를 강의주세요 주간 예 주간했어요 베릴은 내가 보니 속도전이야 지금 본캐빨리 파죽성 파밍하러 가야돼 모험단 상점에서 에픽 선택권 아 그거는 본캐 줘야죠 어? 그거 본캐 주지마 본캐로 주는거 아니었나? 그럼 그건 나중에 까야겠네? 일단 파축산 다 돌아보고 왜 안나오지? 아니 여기 베리코리스 보스가 황금빛 내면서 뒤져가지고 존나 헷갈린 싸덕이 마렴 류제 스미스 존나 마렴 고키 뒤질 것이지 어 뭐야 어머 나 지금 깜짝이야 각성기수인줄 뭔가 안주는거 같긴한데 나도 세이버로 막타로 먹었어 팔찌 잘 안줘 반지 아직 못먹었어 그 반지 빨리 바꿔야돼 그거 큐브 빨아먹는 도둑년 큐브 존나 빨아쳐먹어 아뇨 파축성 아껴먹는 중 이제 가야지 아 황큐 네 받았습니다 잘쓰겠습니다 아니 노블를 가려면 또 세팅하고 정국구 이러느라 시간 너무 빠듯할듯? 차라리 열렬하게 내일 가는게 나을듯? 아 저 역시 불안정하군요 무사하시길 그래서 기르지 마오 다했지? 다했지? 자 드디어 세이버다 휴후 아 오늘은 에밀리아 땅이네 바꾸면 되지? 바꾸면 되지 진정한 경험 두려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걸로 가야지 아 파주스는 또 파티 받고 가야되지? 자 쿠폰이 몇개있지? 어? 다 썼어? 인도서? 돈으로 사는게 낫다고 하지 않았나? 3백만원밖에 안해서? 300만원밖에 안해서? 파..파.. 파괴.. 뭐죠? 파괴된.. 죽은.. 자의성 노멀 입장권 어 그래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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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면 되지? 하나.. 한.. 일단 두장 살까? 아바타도 팔렸네 이거 누구거 판거지? 아 어제 그거 주신거 그거 팔았나? 마창사?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거 잘 팔았습니다 이거 아직 안받았었네 잘쓸게요 안톤 땅오리님 감사합니다 잘쓰겠습니다 아바타 판거 어디서.. 어디서 갔죠? 파죽성을? 잠깐만 팔라.. 팔라시야? 내가 파죽성 혼자 도는게 더 빠른가? 아니 같이 돌지 뭐 혼자? 자정도서 내는거 아니야? 다같이 가 22,000쯤 신청해 어? 방을 잘못팠다고? 이거 물풀판데? 아니야 나 2.2야 2.6 아니야 잠시만요 그럼 잠깐만 소변좀 보고 올게요 소변 보고 가서 가자 자아.. 2,000쯤 1,000쯤 2,000쯤 3,000쯤 2,000쯤 4,000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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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근데 지금 먹어야 되는 게 반지랑 이거 보조장비 가시죠 에픽상자는 파죽상 돌고 해보려고 법석? 법석도야? 반지 반지? 쩔? 아니지 22,000인데 법사님은 좀 스펙 좀 높을걸? 23,000? 몇 채였지? 더 높나? 23,000 나머지 다 22,000 데미지는 익스갤만큼 나온다고? 아, 봉투가 맛있긴 해 응? 크로타, 크로타 아, 맞네 아, 맞네 무한 프로탑 중 쿨감 15% 맞췄음 존나 센 프로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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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탑 막 그냥 프로탑 나는 사이 럴커 수준 들어가자마자 딜? 오케이 버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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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타, 크로타, 크로타 지금 개모른 중 크로타, 크로타, 크로타 크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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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까비 아니, 근데 진짜 먹고 12시 쪽 여기 파티 창 보는 내 자신이 좀 싫다 씨 아, 적같다 12시 체크 개같이 체크 중 나도 모르게 시선 차로 접히는 중 1인 속성 강아? 어이 딜 탑 때 태블루루라고? 딜 탑 때 태블루루라고? 어, 보스방에서 쓰지 뭐 어, 씨발 뭐야 어, 왜 이렇게 아파 아, 뭐, 뭐 맞은 아, 이거 보스? 아니지 않나? 씨발, 나 왜 죽었지? 굿 딜 박을 준비 완료 아, 근데 각성기가 없었네? 조졌네? 아, 트리가 더 존나 헷갈려 어, 난 처음에 몬스터인 줄 알았어 얘 왜 안내려와요? 어? ㅇㅋ 콧밥 1킬 1피가 뭐죠? 아잇 주세요 재킷 가슴가 어디갔지? 왜 쿨이 안되.. 하나.. 아.. 일각은 있는거.. 그 뭐야.. 일각은 있는거지? 어 진짜 이거 그거 아니야? 마음의 소리? 저거 뭔데? 아 얘네 근데 왜 다 못하고 다녀? 아 참.. 백키? 원래 알아서 하겠지 뭐 스킵하는 건가? 여기로 가는 건가 원래? 몰라 나는 베키 안 가는 거 뭐야 100킬 안 가는 거 맞아? 길 뚫어놨어요? 100킬 왜 안 가는데 다 몰랐어? 난 그래서 아까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왜 여기로 가나 했네 거기로 뚫을 거야? 여기로 뚫어서 내려가야지 나 꼈냐? 다 뭐야 그냥 몰아 안되면 뭐 붕질 써 어어 왜이렇게 안나오지? 뭐야 붕은 왜이래 잠만요 붕음 이슈 어 그냥 붕음이 이상해지는데 소리가 사운드 막갔나? 소 솜출컴 이슈가? 그러면 뭐 여기 사운드 들어 어쩔 수 없어 고 한국 서브로 들어가죠 템좀먹자 어 어 나 그거 했나 혹시? 반격에 뭐 공격했나?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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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또 존나 박은거 같은데 나? 아이 아 근데 저 패턴이 절이 자주 나오는 패턴이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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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ㄷ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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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야? 이거 저주받은 굴레 똥까지 2천만 아낀건가? 정화시키고 2피 괜찮네요 깔끔하네요 잠깐만 이거 똥 어디서 바꿨죠? 똥 사는거였는데 캐릭터 아 잠시만 정화 뭐 정화석? 아 맛있네 이게 이거 맞아? 일시 백천만 돈 존나 아꼈네 맛있다 맛있다 힘은 죽어도 안되네 그래도 명성업 했고 그래도 명성업 했고 코어 그러면 이제 코어가 나 이제 반지랑 반.. 뭐 남은거지? 반지 반지? 반지 반지 법석 보장? 그렇게 많이 남았어? 아 아 법석은 있을걸? 그..영주? 아닌가? 근데 그건 먹여야되는거잖아 음.. 그럼 사실상 반지 반지랑 보장? 잠깐만 반지랑 어 거의 다 나왔네 보장? 주간미션 깠어 그걸로 목걸이 먹었을걸? 맛있네 아니 백힐 또 현어스럽네 컷 아 아 나도 뭐 하나 먹었으니깐 난 두개 먹었으니깐 전거 기분좋게 그래 하나 확정해도 하나 줬어 줬건 없으니깐 하나만 먹는건데 거의 여기서 반지도 나올 수 있는거지? 여기서 반지도 나올 수 있는거지? 나 코어 픽 먹었잖아 뭐 방금 개이득이지 뭐 귀걸이 코어 픽 먹었는데 컷 아 아 오 아 아우 시가 정신 사났네 이거 버스트 해야될 듯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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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장서 또 먹었다 호오오오오오오오오우 뭘까요 명성은 높네 근데 이미 코어가 다 있어서 재료지 뭐 고향목 확정으로 땄어요 각성기 하나 있지 않나 지금 커맨드 이슈가 좀 있어요 할 뻔 위임 말고 디디로 아 디디로는 안되나 두명 먹었어 나는 왜 진짜 너무 안나오는데 일반 보스한테 아니 아니 왜 간다 아우 렉! 무사한 게임이여 줘 아 토시는 뭐야 아 뭐 저 사람 처리는 게 낫지 저 스택바로 가는 거 같은데 아니 명석호 미쳤는데 이거 대충 껴야되나 그냥 귀여워 입어야 될 거 같은데 이거 그지 23000 그래도 딱 지금 명성 수진 부위만 딱딱 나온 거 같은데 용골 볼프리 쪽만 뚫리면 이것만 있으면 잠깐만 2800 끝나고 치면 22800 시로코를 또 가야 돼? 15000 20% 10% 17000 모국 remind 1 1 2 2 2 2 2 2 2 하나 더 사자 이게 파괴된 죽음 가시죠 닉스가 컷은 24,000인가? 컷은? 어? 아 이거 뭐야 세레모니 아 배만의 구직 뭐야 구이 구라쳤어 스펙? 22,000인데? 그냥 존나 세는 거야 아니냐? 아 각성기 마렵네 이케 아 아 죽는 질을 할 수 밖에 없게 만드네 죽는 질의 질을 잘 죽였다 시계가 없나? 예전이다 지식 시계가 없지 아마도 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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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다들 운이 없으시네 끝나고 12시만 집중중 이번엔 운이 없다 우리가 야 워로드 같은데 백 첨프 아 진짜 모스가 안보여 눈 존나 침침해 어우 쉣 어 에이티필드 에이티필드 존댓범 씹 아 품질 늦었구요 나는 에이티필드 에이티필드 2개 줘 오오오오오오! 새싹? 새싹? 새싹은 뭐지? 비거리 똥 묻었네? 의미 없고요 하아.. 이미 있잖아, 나.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찐막 아니, 이분들.. 입장권 왜 이렇게 많아? 아니, 왜.. 커맨드 이슈? 아니.. 아, 누구라도 좀 떴으면 좋겠어, 솔직히. 안.. 나도 안 뜨고 뭐, 남도 안 뜨는 게 뭔 소용이여. 근데 나 이미 귀걸이 먹은 것만으로도 지금 흡족해야 되는 거 아니? 코어템 나왔으니까? 아이씨, 맘 맞았다. 아, 비키 있냐, 이씨. 어지러우니언. 아아.. 아. 으, 뭡수. 뭐지, 혈이 막혔나?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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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에서 주자? 무언가 뜨는데 안뜨게 하는 안뜨게 보이는거 아니야? 아우 어지러워 나 어딨는데? 내 캐릭 어딨는데? 이럴 수도 있구나? 뭐야 저 캐릭 그냥 쎈데 저거 먹어야 되나? 자 여기라도 하나 나와야 돼 보스타트 2개 기대는거는 너무 운빨이 기대는 플레이야 보스타트 2개 저 캐릭터 저 캐릭터 자 랜수 어? 아니.. 쌀티 스페이들은.. 왜 그래요? 그렇지! 파죽성 습건! 수고하셨습니다 어? 아.. 이 그지같은거 빼내 드디어? 큐브 빠는거? 그리고 응? 마부해야되나? 뭔 템옵션을 봐? 뭐 어디? 서드 오버 지금 마부 안되있는게 요거랑 두개 세개 네개 내부이 안되있네? 네 똥있는템은 극마부해도 상관없다고? 반지는 계승하고 마부.. 네 형님 그 똥있는거는 극마부하는게 좋은데요 지금 특히 지금 반지가 기존에 끼던게 증폭되어 있었잖아요 네 이거를 이 반지에다 계승을 해주고 어? 지금.. 네 어.. 그러면 요거를 여기다가 옮기고 요거를 네 계승을 먼저 하고 네 이제 지금 먹은 반지에다가 극마부를 해주면은 아마 제일 적으로 괜찮은거 같아요 근데 그 똥 안발린거에는 극마부하면 안된다는거죠? 네 똥 안발린거에는 극마부를 해버리면은 형이 나중에 증폭 그 순수한 현금의 증폭서 형 동작가다가 나온거 있잖아요 네 그거로 증폭을 발라야되요 음 그래가지고 그거 쓰느니 똥 묻은거 기다렸다가 똥 묻은거 나오면은 그 자리에 극마부하고 이런식으로 하면 될거 같은데요 음 아 오케이 그러면은 일단은 한번 할까요? 하 하 익스 네 익스컷 한번 그럴려면은 요 헬치 목걸이 이렇게 끼시고 일단 저 그거 받을게요 그 어드벤처 그거 보상 아 네네네 토큰으로 사는거 105레벨 이거 에픽성태상자 아 형님 그거 레벨이 낮을텐데 아 그래요? 이 영상이 네 제 생각에는 그거 말고 그냥 16플레이포인트 기다렸다가 사는게 나을거 같기도 한데 이거요? 네 16포인트 아니면은 네 부캐들 네 그 부위 모자라가지고 뭐 이런 이럴때 그냥 한부위 받아주는 용도로 쓰면 될거 같아요 저거는 레벨이 낮아서 어 어 그러면은 지금 똥모듬 부위는 극마부 하자 지금? 그 말씀이시죠? 네 네 그러면 극마부가 얼마정도 하죠? 안지는 조금 비싸요 안지는 조금 비싸요 아 그래요? 퀸 디스트로이어 풀업 되어있는거거든요 퀸 그 업그레이드 최대 되어있는거 네 얼만데요? 퀸 이게 5200만원 퀸 뭐요? 디스트 카드? 네 2500 2000 이거 이거를 두개 사야되나요? 5200 아 이거 아니에요? 아뇨아뇨 업그레이드 풀로 되어있는거 아 아 이거요? 예 네 샀어요 그럼 이거를 이제 제가 상점 열어드릴게요 잠시 회사네 아 제가 부개를 일로 못와가지고 일단 계승부터 하라는데 계승이요? 네 순서는 상관없는데 계승 먼저 하죠 로톤한테 반지 개승 네 정복되어있는거 넣고 그 다음에 지금 끼고있는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귀걸이는 했었나요? 개승 귀걸이 귀걸이 귀걸이는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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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증풍 넘겨요? 원래 있었구나 아니에요 원래 있었어요 지금 지금 귀걸이 마법석 반지 신발 이렇게 마법할게요 지금 귀걸이 마법석 반지 이렇게 마법할게요 대박 대박 스타르 네 대박 스타르 업그레이드 최대가 천만원인데 대박 이거 보조 맞아요? 카드? 카드로 사도 되고 보조로 사도 되는데 카드는 불업이 천만원이에요 천만원 회사네 이거는 옵션이 어 거의 모능 150 이거는 속성 35 35 오케이 잠깐만 팔찌 반지 그럼 잠시만 목걸이 팔찌 반지에는 다 퀸 디스트로이 카드 다 박아야 돼요? 아닌가? 네 맞아요 아 남부이 폭무드면은 아 오케이 그리고 드러난 파멸에 까지 검색해보시겠어요? 잠깐만 네? 드러난 파멸에 여기까지 검색해보시겠어요? 베리아스 카드거든요 네 이거 노업으로 400만원짜리 490만원짜리 왜냐면은 여기는 극마부이가 나중에 오즈막 와서 딸거에요 네 어 그럼 이거 사요? 이거는 지금 네 잠깐 챙기는 용도로 이거 사시고 음 네 남부이가 어? 내 핀이 어디 갔지? 신발 신발 신발에 킹 킹 디스트로이어 카드나 아니면은 형 이동속도가 좋아요? 아니면 딜 조금 더 올리는게 좋아요? 딜이요? 딜이요? 그럼 킹 디스트로이어 킹 디스트로이어 이거 맞아요? 2천만원? 네 업그레이드 최대된 해자네 네 다 사셨으면은 네 네 그럼 여기서 거쳐가는거는 베리아스만 거쳐가나요? 네 맞아요 그러면 마법구요 네 여기 마법구요 상점을 한번 열어주셨거든요 오오오 아 아 이렇게 아는거구나 네 그래서 지금 신발부터 하나씩 넣었죠 신발 넣고 재료 제가 확인하고 한번에 드릴게요 재료가 있어야돼? 네 재료들어요 장비 해제하시고 마법구요? 해제하시고 용해제 30개 원소결정 2개 아 황금 크기가 들어가네 여기에 아까 시험한 부위 한 분 1개 보여주셨네 이건 싸 이건 싸다네 그리고 그 다른 부위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재료 한번에 모아서 드릴게요 이거랑 마법석 귀걸이 반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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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셨는데 용해제랑 결정 그냥 하라네요 네네 감사합니다 바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황금큐브는 모아있는 써 마법은 구여까 azul 응 한국 스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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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그냥 스팸 Counsel club 요것도 마법 부여 오케이 요고 오소 조촐한 소리는 뭐지 다했습니다 23000 오 23000 오 23000 이제 팔찌를 일단 계승을 할게요 아 계승하지 말고 그냥 갈까 팔찌 한번 껴 보시겠어요 팔찌랑 목걸이 요게 끼면 23400 23400 이제 그 무기가 한 700 600에서 700 정도 올랐던 걸로 기억하고요 텔리스만 텔리스만 전부 유니크 아무거나 끼면은 네 많이 오르거든요 네 이거 구하러 가실까요 네 사도 되긴 한데 구할 수가 있어요? 크리처템? 크리처템 다 꼈잖아 네 근데 이거를 유니크로 바꿔주면은 되게 아 일단 그냥 아무거나 껴서 명성 뻥만 시키는 거예요? 네 탈리스만 유니크론 어... 뭐 뭘로 어디서 구하러 가죠? 이거 어... 당신이 저가 몇 개 있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탈리스만 아 아 룬 룬 룬 룬 룬 한번 봐주시겠어요? 얼마나 있나 네 22 아 이거 합성하면 되겠다 감사합니다 부도 고맙습니다 이걸 합성해요? 네 이거 주방자의 산매 채널 가가지고 네 합성하러 가자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이동해야 되나요? 레이드 채널? 뭐 채널 선택으로 추방자의 산매 있잖아요 특수채널에 특수채널에 추방자의 산매 아 특수채널에 추방자의 산매 아 여기서 네 특수채널에 추방자의 산매 아 나 이번주에 추방자의 산맥도 안했네 세켜보니까 아니 나는 이거 가봤지 근데 이거 파티 탈퇴 되니까 이거 맞나 해서 한번 깨고 올까? 어 어 피로도 안 깨지 이런거 가면 되잖아 다녀오면 되는거 아닌가? 다녀옴 좀 패고옴 이거 바꾸는게 낫지않나? 출혈셋으로? 어차피 쉬운데 그치? 그치? 어? 열쇠? 어머 알았어 엉망할게 나이스 에이 궁 써도 됐나? 귀여워 귀여우셔라 다음 여기여기 아니 밤 귀여우셔라 아 시원하다잉 와 나 저번에 왔을 때 X 빠지게 잡았는데 어 5 그룹 우리가 엉망가고 잠깐 4 4 4 5 5 5 5 시프트 무적기로 씹었죠? 귀여우셔라 컷 오늘의 승패 한동수 승 오 좀 버텨 어어? 귀여워 풀어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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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다음 아니 저거 죽으면 안되냐? 다음 이거 일주일에 한바퀴 도는거 맞지? 보상은 저번주에 진짜 걔 어지로 돌았는데 여기서 한 다섯번 죽었나? 다섯번 컷 새끼야 어림도 없는것이 금방하네 알차네 알차네 뭘 경매장에 팔아요? 뭘 경매장에 팔아요? 오오오오오 든든해 쓰레기인데? 이러면은 이제 차라리 다시 옮기면 되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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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맛있는거 없나 오오오오 onun 여기 그 하나 존망했네? 레어 일반 채널로 가야 된다고? 지금 1시간 17분 남았는데 나 피로도 가능하냐 이거? 급한데? 네? 형님 여기서 룬 합성하실게요 일단 1가 예 자동 선택할까요? 레어로? 네 네 해가지고 일단 레어까지 네 아니 커먼 부터 커먼 부터 커먼은 없어요 아 언커먼 부터 자동 합성으로 일단 레어 만드시고요 그 밑에 합성 누르시면 돼요 네 자동 합성 누르고 밑에 합성 아 안 된가요? 아니 난 된 줄 자동 합성은 뭐냐본데? 자동 합성에 체크하고 합성 누르면 돼요 어 어 밑에 합성 어 오케이 그냥 레어로 올라가서 또 네 이제 레어에 가서 또 합성하시고 그러고요? 그러고 일단 한번 볼게요 그냥 그냥 룬 한번 봐주시겠어요? 합성 끄고 여기서 정렬을 두 번 눌러주세요 그 보라색 일단 비어있는 파란색 부분에 다 껴주세요 지금 낮은 등급 낀 거 있잖아요 그거 일단 교체해주세요 색깔 상관없이 색깔 상관없이요? 네 일단 색깔 맞추면 좋고 못 맞춰도 일단 껴주세요 명성 올리려고 하는 거 보라만 보라만? 네 색깔 맞출 수 있으면 맞죠 모든 색깔 다 껴면 되죠 그냥 네 아 근데 왜 이거 정렬이 이렇게 되냐 유니크 아 형 이거 왼쪽에 옵션 설정에서 등급 순으로 하면 돼요 아 어 유니크부터 깨죠 유니크가 제일 좋으니까 네 그럼 다 뺄게요 그냥 네 이게 뭐지? 뭔 색이지 이게? 이게 빨간? 자주색입니다 아니 카운터인데? 아니 빨 잘 안 보이시면 명성 보시면 돼요 명성이 46자리가 제일 높은 거예요 아니 이 색깔이 이거 이거 뭔데?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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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치고 너무 좋아 이제 다 뺄게요 끝 형, 아까 색깔 잘못 낀 거 하나 있어요 이거 파란색? 끝 끝 아, 됐다 자, 이제 룬 합성 유니크도 자동 룬 합성 가서 대외 전직 합성 가서 언커먼 부터 하세요 또? 언커먼이 있나? 또 어디서 기억나왔어? 아, 유니크가 있구나 그거 먼저 하시죠 네, 언커먼 아까 좀 남았더라고요 이제 레어 이제 내 전직으로 해요? 뭐야, 뭔 소리가 없는데 아냐아냐 일반 전, 일반 합성부터 끝내버리죠 근데 언커먼 어디서 계속 기어나오지? 아까 좀 많아가지고 일반 먼저 해치워야지 네, 지금 내 전직으로 됐으니까 일반에 언커먼, 레어 어, 레어 남았다 가시고 유니크도 해요? 네 일반은 유니크까지 할 거예요 그러고요 이제 내 전직으로 가서 또 해요? 확인 누르고 한번 더 누를 수 있네요 없어 네 어, 사주권? 네 오, 괜찮다 그 내 전직 가서 이제 언커먼부터 레어까지로 할게요 언커먼부터 레어까지 이제 이제 또 유니크도? 아니요 유니크까지만 이렇게 어, 예 예 이제 룬으로 가보세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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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서 정렬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지금 유니크 먹은 것들 있잖아요 네 그거 갈아주세요 셋이에 하나 갈아주시고 저번째 있는 거 예 네 아, 이제 색깔별로? 네 지금 이제 보라색 있는 애를 바꿀 거예요 46짜리로 명소 사복 빨강 이건 유니크네 사용조수네 유니크네 다 유니크네 다 됐어요 음 이게 일단 최선인 것 같고 네 어 네 그럼 명성 한번 보시겠어요? 얼마 놀랐나? 음 23,575 무기 바꾸면은 한 만 24,200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무기 무기 밀어뒀던거 하죠 무기 그거 근데 그거 무기 소용 나중에 소용 있는건가? 가성비가 증폭으로 어차피 딸거면 증폭을 하는게 맞나? 아냐아냐 무기 강화를 하려는게 아니라 저희 저번에 창먹은거 있잖아요 아 그 이동시킨거만 하거죠 2천만원 주고 예 지금 어차피 형 결전이라서 중복 먹는게 좀 힘들거에요 예 일단 그렇게 하더라도 명성을 한번 꽁치기 시켜놓는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음 그렇게 하죠 그럼 뭐 사는거였죠? 그 창 그때 안갈고 남겨놓으셨어요? 네 그 한 두개인가 있었던거 같은데 다른 직원 무기 거기서 명성 제일 높은걸로 가져가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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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님 그거 들어가서 괄아 끼는게 더 셀거 같은데 지금 맨홈 목걸이 지금 맨홈 목걸이 흠 챙겨놓고 네 나중에 들어가서 일단 입장만 해놓고 갈아끼면 되거든요 맨 밑줄에 보이는 명 흠 근원을 삼킨 창 네 명성 731오르고 그 옆에 있는건 몇오르나요? 흠 블러드메이지 517 570 아 근원 창으로 가죠 근원 창으로 네 그거로 로톤한테 옵션 성장해서 옵션 레벨 2관 눌러보실게 옵션 레벨 2관 그 다음에 근원 창으로 오 거의 700 어 뚫는다 이러면은 지금 흠의 정수 5개 저번에 한 100개 받은 거 있잖아요 흠의 정수 꺼내오셔서 흠의 정수 5개 까주세요 흠의 정수 어디에 있었죠? 개천공구가 있을걸요? 아 맞네 그 흠의 정수 5개만 까고 첫번째 네 거기 와가지고 옵션 2관 해버리죠 아직도 흠이 차가워 어떻게 한다 어디 물어보게 이거 어 이게 비싼거지 베릴 500개 들어가는데 베릴 1,000개나 있네 베릴이 비싼거에요 베릴 하나에 3만원인가? 한 4만원 할걸요 베릴 많아 괜찮아 이러면 네 오 이제 24,200 24,200 4만원 몇십이 모자라니까 백 얼마요? 백 몇십? 130 네 웅? 됐네? 형 됐어요 24,200 293이면 되는거 아닌가? 목걸이랑 팔찌가 지금 들어가서 갈아낄거잖아요 지금 끼고있는거 다 꺾였는데 네, 지금 목걸이랑 팔찌 개성하면 바로 끝나는데 그냥 어차피 갈아낄거면 둘 다 마보되어있는게 좋잖아요. 거기서 가성비 마보로 해버릴까요? 아... 그러죠. 어제 갈아낄거니까. 자, 싼 마보 보이나 한번 검색해볼게요. 아니, 극마블은 지금 할 필요가 없는게, 이거... 안 끼는게... 네, 극마블을 할 필요가 절대 없어요. 네, 여기도 아니고... 어? 아, 무기의 마부? 무기 마브를 극마블로 바꾸라고? 그거... 해봤자... 얼마 안오르고... 지금 그게 극마블 맞아요. 아, 그래요? 네... 한건이 좀 많으신데? 형님, 조디아 바를까요? 조디아. 이거요? 이걸 두개? 네, 두장. 거쳐가는거니까... 아, 잠시만요. 이거 바를 바에 다른거 바른게 낫겠다. 소륜 추천하는데요? 네, 적기소륜. 적기소륜 바르죠. 이게 더 비싼데? 업글 안되어있는걸로. 이게 더 비싼데? 맞아? 100만원 차인데... 네. 스텝... 조금 차이는거밖에 안되긴 하거든요. 아니, 어차피... 면성은 이게 좀... 어차피... 들어가서 갈아낀거 아닌가? 네, 들어가서 갈아낄거에요. 드로이드 미아 검색해보실래요? 드로이드 미아 검색해보실래요? 드로이드 미아 검색해보실래요? 주척 believed 이거 좋네. 네. 이거 조정받을 하면 되나요? 왜 이럴게 맞는거지? 합리적인걸 해야지. 그럼 혹시 들어가서 옵션이 initiatives 안 되는데? 바꿔서 혹시 적용이 안되는건데 이건 진짜 맞는 말이지 이게 맞는거지 어차피 나중에 그 극마부로다가 바를건데 이거 마법부에서 상점준별로도 안되고 침대하고 중단한 짤복 생각하지 말고 전부 종결로 맞추는게 오히려 가성비다 그 보복기 증폭하려면은 지금 외국서까지 있어야 돼가지고 어떤걸요? 조금 더 들을거 연인된 외국서 그걸 사라구요? 그거 굳이 안해도 지금 명성컷 됐어요 아 여기 마법부에서 상점 열어주신거에 그 팔찌랑 목걸이 아까처럼 드로이드 미야카드 두장 발라버렸네요 팔찌랑 목걸이 팔찌랑 이거죠? 네 팔찌랑 목걸이 명성 100씩 오르네 딱대네 네 끼면 24500 컷! 나이스 나이스 됐습니다 익스건 익스.. 익스 가실 수 있나요? 네 저 다른 캐릭 입장권있나 한번 확인해볼게요 하.. 확인 좀 하고 올게요 탈리스마 룬을 잘못 갔다고? 뭐? 탈리스마 룬을 잘못 갔다고? 오 빈 외도? 뭐.. 뭘 바꿔? 4볶음에 사영두스키 붙네 4볶음에 사용두스키 붙네 2만 7첩? 좀 타지? 이거가 익스에서 좀 상급 스펙인데 괜찮으실 거예요? 네 뭐 타죠 네네 그 나머지 선생님 받으세요 네네 한번 혈 뚫어서 명성치 올려야지 명성 딱 컷으로 가면 무조건 탈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부분이 있어 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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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걸려서 파티가 안바뀌거든요 다시 이분들 그대로 초대드릴테니까 채팅 한번만씩만 써주고 나가시겠어요 파티 쓸 때 하십니다 닉슨는 2000만원이야? 나그럼 방금 2000만원 먹은거야? 여기부터는 그 포인트로 사셔야 돼요 아 그래서 악교 노론.. 근데 명.. 명.. 어... 사놓.. 살까요? 네 그리고 부캐들은 나중에 그 노블레스 코드 입장권 사셔서 그 본캐가 이 포인트 비싸잖아요 노블레스 코드가 국회 포인트로 노블레스 코드를 놓은 거예요 아까 입장권 받은 게 대박이었네 네 득템 해야지 근데 여기서도 이름 똑같은 템 뜨기 기도해야 되는 건데 이왕이냐 어? 아니야? 계속 스위칭 플레이예요 여기는? 먹고? 아무거나 먹고 이간? 이간하면 경험치 달달합니까 여기는? 한 1700 이상이면 이간할 만에 양도 2천만원은 득템 어어 그냥? 쭈압쭈압 해가지고 네 1700 이상 듬하면 그러면 옵션 무시하고 그냥 이간 아이 뭐야 옵션 그거 뭐야 조정한 다음에 아 네 안 그러면 펌치 10%밖에 안 먹으니까 이제 2배 뜰면은 고민도 안하고 하겠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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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패턴이나 좀 피해야 되겠네 아니 왜 아니 왜 우카 드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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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일 하시니까 착한 천한 영향력 받으시네 드리비 어이가 없네 지렛피 아닌가? 주카 드리비 주카랑 주카 여기서 나올거야 그래야만해 이게 맞는거야 세라핑기 다 빨았나? 오마이 억류냐 호개를 억쥐 오마이 시X 위로소 이거 필요한건데 이거 이게 딱 나갔어 영성 몇이예요? 와 영성 1,600 51 평타이상 평타평타 근데 코어 뜬게 어디에요 2000만 안쓰는거잖아요 그쵸 네 2000만 아낀거죠 그럼 그 전 두개 그거를 그냥 먹이는용? 얼마 안오르겠는데 와 두개 인증이 아하하 아니 렁쥐 좀 그만나 싶어서 세개나 먹어가지고 나 좀 짜증나네 다른 북이 안 나오나? 나 지금 반지랑 그냥 아쉬웠죠 아 아 반격딜이었어? 진퍼리 그 스킵 잘 안보여 플래할로 거기 필요하지만 조금 더 목걸이? 내 지금 목걸이가 엄청 똥일걸? 1100 먹이면 떡상하긴 하네 바로 그러면 이걸 자 지금 1600대는 초월할 필요 이관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익스컷을 뚫었기때문에 1700 중후반 이관해도 돼요 그런데 영주는 어차피 그거니깐 이관하라 이 말이죠? 영주는 지금 바로 계승하실까요? 하죠 아니면 한바퀴간 더 도까? 아니다아니다 계승하고 하죠 네 더 세지니까 창고에서 꺼내올게요 네 맛있다 아 이거 좀 그만 났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형님 그 령주 3개중에 등급 제일 높은게 뭐에요? 최상급 중급 하급 이런거 3급이요 지금 먹은거 어 거기다가 계승하시고 거기다가 먹이면 될거 같아요 어 오케이 이게 명주니깐 이게 마법석 배터리팩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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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여기가 오 오 오간발 성장이에요 성장 체크했습니다 체크했습니다 여기 밑에 명성 체크 어? 안오르는데? 어 랩이 너무 낮아서 경험치만 올라오는것 같네요 네 이러면은 이러면은 골드베릴이 좀 아까울거 같아요 네 아아 그래요 하지마요? 그 그 경험치 먹이는거니까 하셔도 되고 네 베릴 아깝대요 네 베릴이 좀 많이 아깝네요 리더러 나왔다가 다른 등급 놓은거 거기다 이간하고 합치면 좋았어요 맵두시면 좋아요 예 네 쌀먹좀 할게요 이렇게 하고 이 똥발린 귀걸이 이건 어따 쓰죠? 그냥 내비두나? 일단 모르니까 다 그거 는 활용처가 없을것 같은데요 그래요? 일단 창고에 다 너무 끼고있죠? 네 네네 그 이거는 좀 시간 오래걸리는 스펙업인데 하나하나 봐야되서 네 그 형님이 먹은 아이템을 보시면은 장비에 1옵션 2옵션 3옵션 4옵션 있잖아요 예 이 1 2 3 4 옵션 중에 뭐 3옵션 4옵션 이게 똑같은 애들이 있거든요 예 장비 종류는 다른데 네 그런 애들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옵션이 똑같으면은 네 똑같은 옵션은 그 100% 효율로 성장해요 아 아 그러면은 옵션 똑같은 걸로 먹여야되요? 그니까 장비가 다른 달라도 그 옵션이 똑같으면 성장하니까 하나하나 찾아봐야되가지고 시간이 오래걸려요 아 아 V랑 옵션만 동일하면 그죠? 네 3옵션은 100% 효율로 성장하고 뭐 1 2 4옵션은 10% 효율로 성장하고 이런 식이에요 옵션 옵션 내용이 똑같으면 1 2 3 4 각각 그러면 그게 달콤 아니면 100%다 좋은가? 네 똑같은 옵션만 100% 효율로 성장 아 아 오케이 옵션도 따로따로 성장을 하는 아 옵션 레벨이 그럼 매치 많은 레벨이에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저는 50? 80? 이랬던거 같은데 이제의 세계네 하 이번엔 좀 큰거 하나 나오자 잠시만 핫카사나 빨께요 네 어? 아니 뭐 왜 뭐 욕심이야 그러면 이거 끼고 평소에는 그 자기 적 명성에 맞는 빅스로다가 코어템 먹을려고 뺑이 도는 요 메커니즘 그리고 노블렉스 코드 되면 노블렉스 코드 돌고 네 아니 공주가 나오네 그리고 어 구제장 얇이죠? 군이 좋할까 그면은 히어로즈 그쪽 구간에서는 명성 매치가 나와요? 어? 나왔다 나이스 우마이 사이버네틱 형 그거 바지도 종결이에요 네? 둘이 취사선택인데 얘는 아바타 120개 없어도 졸업으로 쓰는 거예요 되게 좋은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백희 가방에서만 나오는 고유픽인데 드신 거예요 아 아 근데 명성치가 너무 낮게 떴네요 그 정도면 지금보다 선녀 같은데 에이 이거라도 아쉬운대로 할게 잘 안 나오는 건가보네? 젤리ครosh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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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contributing Aff 승리 옵션 한번 봐야겠다, 뭔 차이는지 지금 꺼도 바지랑, 뭔 차이는지 아, 아바타 120개 나오...? 나오...? 어... 아, 지금 내가 아바타 120개가 없어서 이게 낫다 일단... 일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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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각쓰지 말고 있다네 실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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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빙이만 신경쓰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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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뭐..뭐 맞았지? 아..나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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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3쌍? 3쌍? 1,4.. 1,4.. 1,4.. 1,4.. 1,4.. 1,4.. 1,4.. 1,4.. 똥 묻은거랑 합치라고? 아까 똥 묻은거랑 똑같은거야? 오.. 좋다 다 그러면 그거 증폭.. 그 똥발린 거 그거 해제해야 되는데 그거 사서.. 오픈하고? 아니 형 서순만 다르게 하면 돼요 아 안 해도 돼요? 근데 똥발린 건 안 넘어가죠 증폭은 옵션 넘기면 네 근데 형 이미 똥발린 목걸이가 있으니까 아 맞네 맞네 아니 귀걸이가 있으니까 상관없어 똥발린 거 나오는 거 기도하는 것도 괜찮겠지? 괜찮겠네? 쌀먹하려면 증폭할 거니까 2000이면은 무려 어? 치킨 한마리요 치킨 한마리요 카드 마부 용 마부 절약되는 거야 무사 한피스 마부값 커 극마부 얼추 절약하는 거야 극마부 얼추 절약하는 거야 그래 1분미 금미 금미 시시니까 금미 자 장례 시값 절약하는 거예요 고마워 하나 더 주면 안되나? 1. 총장 don't kill 어어어? 잘못 가능한 근거? 어 아休식 어.. 돼 인쇄 고정으로 하나 더 나오니까 그냥 다 필요없고 그래서 그냥 반지 하나만 주자 그.. 출알반지 형님 방금 먹은 바지가 아칸 세팅이라는 거에 졸업 바지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지금 2P 4P님이 아칸이셔서 배 아프실 때 아 없어요? 2P 4P님? 이게 거래 안된.. 잠깐만요 기속인가? 아.. 괜찮으세요? 다행이네요 버스 타고 주셔서 고마워가지고 드릴려고 했는데 형 명성 갈아 껴야 돼요 지금 아 예 아 예 어 인쇄 아 예 예 아 난들 났스잖아 어 좋됐다 반격 아니었나? 오케를 줄 수가 있어? 템을? 어.. 오켓? 길래? 아 근데 보주 나와서 다행이다 참고 있는거 찝찝했는데 두께 쨘쨘쨘 쨘 어? 2억짜리? 이게 왜 미스 미스 말했다고 하고 나가 아니 왜 아니 아 형님 그거 창고에 넣으셔야 돼요 그거 갖고 있다가 입스 들어가면은 네 그게 창고에 넣어주세요 잠시만요 그냥 궁금해서 찾아볼게요 그거 상당히 비싸요 아 아 좋은거구나 아 근데 가격이 10배가 오르네 단계 하나당 마스터 컷은 몇이죠? 아 3만 넘을걸요 헉 아 들어가기 진짜 힘드네 형님 오늘 더 도십니까 네 오늘 더 도십니까 3층 저..잠깐만요 내가 가면 하나 남긴 했어요 하나 남긴 했어요 그럼 저 캐릭터 좀 바꿔올게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이거 하나 먹어 봤는데 지금 거 눈 남았고 눈 남았고 저는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아 오늘 좀 운이 좋은 편이긴 한데 오늘은 오늘은 40개나 들어가네 40개나 들어가네 아 아 아 아 아 피로도 터지실 수 있어요 네 네 잠시만요 저 어 산거 아닌가 재료 어 샀고 피로도 하나하나 남았으니까 요거 먹고 요거 먹고 요거 먹고 오케이 준비 완료 네 피로도 드시면은 파티 바꿀 피로도 먹었습니다 뭐야 이거 다 태우고 이 진짜 알뜰들 하시네 다 태우고 아니 저기 선생님 진짜 공과자 악질이신 것 같은데 피로도도 이거 보니까 맥캐링 몇 개세요? 저 저 여섯 개 키워요 어 다 뭐 근데 이거 안 빼셨네? 네 어저께 밤새고 늦게 일어났어요 어 어 이건 좀 대충 키우는 아 이번엔 진짜 다른 분들이 근데 얘가 안캐었는데 다른 분들이 다 드셨으면 좋겠다 나 너무 좀 송구스럽네 아 입장권은 좀 너무 송구스럽네 아 아 아 왜 복잡하네요 아 아 심경이 복잡하신게 아니고 후원하는 법이 오케이 성가 성가 오송 그럼 저 그건 끝나고 이거 합성 2단 좀 빨리 좀 부탁드리시면 도와주겠죠 그럼 저 바로 또 베리콜리스 히어로신 그 가서 팔찌 먹 반지 먹어야 되거든요 아니 귀걸이 합성해서 합 넘기라며 아 으응 엉 24 흑 랩 힝 흑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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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니까 세싹 합성해서 이간해야 되는 거 아닌가? 1700만 보면? 네, 한 1700 중무반이면은 이관하시면 돼요. 음, 넵. 나는... 캠이 안 나오는 거 업보야. 어? 왜 나오지, 이러면 안 되는데. 별론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홍, 감사합니다. 상이잖아. 쓸데가 없어, 이거는. 아, 진짜로. 어, 진짜 쓰레기야. 자, 스태프 빠졌다고 하자. 그 레전더리 소울은 얼만데? 그 에픽 소울을? 뭐사? 무조건 에픽을 갈아야만 할 수 있는 거야? 참고에 그 에픽을 다 알겠네, 저거? 아, 오케이. 아, 그... 그 가는 거기서? 아, 와겠다. 그 엄청 크고, 이옷เон old. 아, 이옷 thirteen. 내ucks filen north. 난 따로가 embedded 있다. 아우 나 반대 걸렸네? 어쩐지 아니 반대 걸렸어 아이씨 나 캐릭터 안 보여 아니 미치겄네 아니 미치겄네 아니 캐릭터도 다른 캐릭터를 2명도 살자고? 아 네이패스트를 자꾸 다른 캐릭터를 캐스퍼 만들라든지? 부사연 게임이요 어휴 30구목이 버거워 어휴 추모닝이 있네 파티에 어? 먼저 밀어놓고만 아 추가하고 어? 들어가서 다 받으라? 오 뭐야 아 이쁘다 배가 본누 저거 뭐지? 소마 또 이쁜데? 어? 축하 축하 근데 렘님 쪼금 템 무기 아쉽네 렘은 철텐데 레노링 레노링 좀 아쉽네 코디가 디테일하면 좀 떨어져요 분발 부탁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다 벗으세요 원펀맨 굿 사이타마 사이타마였구요 사이타마는 코스프를 잘하시네 망토만 들어오면 되겠다 수리해주고 아 여기서 마스터 나오면 안되는데 입장권 진짜 너무 송구스러운데 난 그럼 진짜 못받는데 그거 아 뭘 기대컨이야 어어 어어 수업 귀찮네 빨리 장.. 에픽 확정시켜야지 어 이쁜데 소마? 캐릭터가 이쁘네 네 저게 단발이지 형 생선 대가리가 소만대요 에? 아니아니 저 진각 캐릭터말고 캐릭터 noche 뭐 이각이든 KRISH 참 SASHA 가하시 가하시 아 고르세요 먼저 저는 그냥 남는 거 먹겠습니다 한소개적 25개 드신 분 득템한 거야? 그러면은 일단 마을로 가고 형님 그 남은 시간 동안 얼른 피로도 빼시죠 그러고 알려드릴께요 거기를 가야겠지? 어 나 이제 킨 뭐야 나 이제 킨이야? 나 베리코리스 가야되지 어? 어 단거 뜨는데? 잠시만요 네 누구지? 같이 킨가제? 잠만 계승 안하면은 갈아내면 손해잖아 나 이리로 간다 어? 피가 좀 안 늘네? 어? 녹은 거야? 어? 으 아 아 아 아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ㄷㄷ 뭐야 왜 뒤로 와 화염이 반지 줘 뭐 또 뭐 또 저 역시 불안정하군요 미사식 반지 안나오냐고 히어로즈 노멀 25,000 적정 플레이어 27,000 몰리간 히로러 기울이 돌아? 아, 볼리간 히로러 기울이 돌아? 넘나 쎄네 하죽성 익스 입장컨을 가부가 팔어? 그럼 거기 들어가면 무조건 가부 사야겠네? 얼마에 팔어 걔는? 좀 싸게 팔지? 오 혜자네? 경매장에 비해서 미친디스하네? 경매장에 2천만원이던데? 경매장에 비해서 2천만원이던데? 경매장에 비해서 2천만원이던데? 은행이 지난리를Speed as they won't try it 그렇지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아 음 아 음 그렇게 나 뒤져 안준듯? 에이씨 그럼 이제 계승하면 되나? 네 형님, 먹은 거 명성 높은 아이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 네 잠시만요 이 사람들 빨리 넣어야 6시부터 일하니까 바로 노역장 투입하려면 먹은 거 바지 바꾸고 새싹 벽 이건 거르고 기사의 속재 기사의 속재 오 잼스톤 기사의 속재 그 형님 아까 귀걸이 있잖아요 네 그거 창고에 있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세싹 새싹 새싹 새싹이가 어디갔지? 두 번째 줄에 똥 밀린 거 아, 물음표 네 이게 1,300 아, 걔 다 알아요 근데 지금 언제 또 다 받았던 옵션 성장 눌러서 똥 안 발린 거 먼저 놓고 똥 안 발린 거 먼저 놓고 똥 발린 거 올리면 똥 발린 거 올리면 1174되네 안 해도 될 거 같아요 저거 좀 아깝네요 저거를 이관하기는 아까워서 그럼 형 지금 좀 가성비 있게 스펙업 하려면 그 세라핌 있잖아요 세라핌으로 오즈마를 돌아서 목걸이 저격하는 항아리 경매해가지고 이 캐릭으로 옮겨와서 항아리 까는 게 그나마 지금 할 수 있는 거 중에는 제일 가성비가 좋을 거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바지는 지금 바로 계승해서 쓰셔도 될 거 같아요 바지 계승할게요 네 어, 재료로 사용할 장비 어, 바지? 이거는 어차피 계승해도 옵션만 떼가는 거라 상관없지 않나? 네 네, 그 마법 부여만 가져가는 거라 상관없어요 나중에 바꾸면 되지 아타도 없고 네, 지금 아바타 120개 있으면은 지금 거 종결로 쓰시면 되고 네 그 전까지는 이것도 괜찮은 장비니까 이거 끼시면 돼요 네, 그럼 일단 이렇게 끼고 그러면 명성 조금만 더 올리면은 네 보통 이제 스위칭 안하고 그냥 입장하실 수 있거든요 지금 몇 시죠? 입장 컷이? 24,463이네 지금 475, 78이요 아 네네 경매장에서 변이대 왜곡서 하나 구매하시겠어요? 네 사세요? 이거 하나만 사셔서 귀걸이 힘으로 바꿀게요 사원의 힘 적용? 네 어? 귀걸이에다 바르면 돼요 잠깐 뺐다가 아 뺐다가 그러고 끼면 돼요 요러면은 오오 증폭이 힘으로 바뀌면서 24,400원 그리고 형 네 그 칠 증폭권 100%짜리 하나 있었잖아요 안쓰고 남견동과 있었나? 칠 칠 증폭 네 창고에 있을거에요 칠 증폭 껌이요? 아 권 칠 증폭 권 아 아 예예 그거 귀걸이에다 바르세요 아 이거 그냥 써요 지금 여기다가 따다다다다 네네 귀걸이에만 칠 증폭 칠 증폭 칠 증폭 칠 증폭 칠 증폭 됐나? 오오 네 이제 형 이제 스위칭 안하고 익스에 익정 거 칠 증폭 칠 증폭 오케이 이렇게 해서 칠 증폭 칠 증폭 칠 증폭 이거는 이게 또 넣어놓고 칠 증폭 네 이렇게 하고 이것도 그냥 다 넣어놓을게요 칠 증폭 네 칠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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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러면 국회로 들어오겠습니다 오즈마 시로코 가실 분 부지런해야지 그래야 얼른 스펙 올라서 가지 지금 시간에 오즈마 가는 사람 있냐고? 있지 않을까? 잠시만요 점호 소변중이요? 기상 딱 6시 점호 지금 어? 이제 마이크 조망 치 치 치 치 치 소리 들린 마이크 치 치 스카타 사고 대피 소유 uu 끄 either 치 치 치 치 치 치 lleg Hé 마지막에 오신 분 딜, 딜, 아니 버퍼 하나 있을까요? TH 봤니? 맥치 버튼님 아이디 알려주시고 갔다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도 소리, 내가 보기엔 게임 송출컴을 제접하지 않는 이상은 여기 소리는 망가진 것 같아요. 아 여기는 어쩔 수 없어 오늘 오늘 오마카살 죄송합니다. 길드 아 오케오케 어? 없는데? 신청자가? 아 아 맞네 어떡하냐 근데 나갈 수 없잖아 아 일단 형 오줌마하고 아니 교도관님 계시나? 교도관님이 그냥 일괄 좀 지금 교도관 있나? 교도관 지금 교도관님 기상 현시간부로 기상하십시오 네? 그 고맨님 스펙 한번 보시겠어요? 누구야? 키가 뭐예요? 저분 랭킹 1등 같은데 키 키가 뭐지? 교조가 아닌 장도자네 세상 좋아졌다 그 렌터 위에 누구죠? 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맨 맨 밑에 있는 곳 아니 추한 곳에 왜 롱맨님 추한 곳에 오셨지? 아니 뭐야 명성 34,000 10 13? 아니 이분 12, 13 13, 13증 뭔데 이거 13증포 13강화 13증포? 직장 동료셔? 아 진짜? 던 스트리머셔? 뮤탈 아버지네, 뮤버지네 스피파이어? 뮤탈 맞지 이거 남수빛의 무탈이 아니냐? 아 진짜 롱맨 하시는 형님 재료가시면은 출발할게 재료가가... 재료가는 뭐지? 형님 재료가는게 뭐지? 나 왜 맨날 들어도 들어도 재료구매? 경매장에서 아이올라이트 30개 구매하시고 네 나라이트 30개 구매하시고 이게 있어요익점이에요 네? 그걸로 사셔도 돼요 아니 이걸 사죠 이걸... 이거.. 레이드 상점 열어보시겠어요? 뭐 레이드 상점이에요? what's itろう 네, ESC하고 왼쪽 아래. 저 골드로 파는 거 검은 대치에 임장 상자 사시면 될 것 같아. 됐나요? 까세요. 볼까요? 네, 출발할게요. 어, 네. 이런 게 있어야 하는구나. 야, 버프만 넣어줘? 이거 힐이잖아. 아니, 잠깐만. 멈춰봐. 버프 안 넣고 힐만 주시면 돼요. 아, 그래요? 탭은 뭐지? 힐. 힐. 이거 자일인가? 아, 잠깐만. 저희가 먼저 들어왔네. 후티 한번 하시죠. 힐. 이거 쿨이 몇 초지? 힐. 힐. 힐만? 오케이. 힐만? 1 아 지금 군주사 수천중이야? 잘하고 있어요 어 싹 다 처내고 빨리 받아요 6시 지금 부지런한 아침에 지금 들어온 사람들 지금 또 100이야 지금이 진짜 악질범들이니까 다 잡아드려 지금이 악질범이야 월요일 새벽 6시 입소하는 사람들 진짜 악질이야 바로 입소시켜 풍압범이야 아주 싹 다 부케 부케 뭐지? 부케 이거 뭐야 부케 쳐내시고 1인 1갑 접속률 실화냐? 아니 뭐냐 이거 아씨 레전드네 지금이 힐 못하지 딛고 있어서 기믹이 오락실 기믹이야 기믹이 오락실 기믹이야 안까지 흠 난 괜찮아 아니 마만 증크스에요 별수호자 증크스인가? 복 근데 별수호자 증크스는 켈트 사이즈가 게가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복민이가 그럼 3반이의 토텔? 자막쓰러 레이치 뭐.. 뿜집 어? 뭐 3반이? 어? 징크스네? 드렛 무기 스킨 하나 보냈습니다 맘에 드시면서 근데 웬만하면 그거보다 맘에 드는 저는 쉽지 않아요 솔직히 찰떡이야 그죠 괜히 2만원짜리가 아니야 그거 쉽지 않아 람피스 람파슨가 그거 이니그 2천만원짜리가 아니여 아이디야 잠깐만 아이디가 무산반이 있으네 이제야 보이네 당신 번과자였어 아이디 저사람 뭔데 아니 뭐야 왜 아이디가 무산반이 방금 검색한게 무산반인데 방금 검색한게 무산반인데 아니 곳곳에 숨어있었네 아니 곳곳에 숨어있었네 아니 곳곳에 숨어있었네 아니 곳곳에 숨어있었네 흩어지는거지 이거 흩어지는거지 이거 느낌이 그래 이천 마망 무서워요 마망 오 노래 봐라? 어? 어 뭐야 저분들 둘 아니 나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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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째 네번째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소련 보조는 뭔데? 세번째 네번째에요? 소련 보조도 드시려면 드셔도 돼요 지금 네 이거는 시즌 지난 극마브 어 이거는 안사 세번째 네번째 거 얼마주고 사요? 최적발 사셔도 돼요 어 공포의 눈동자 절규하는 홍돈이거든요 수금해야 겠다 이거 뜨면은 300만원 입찰 못할 뻔? 이철이 금방 이철이 힐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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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거 보조 인기 많은 팀이야? 이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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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서 해 난 몰라 내 거 아니 치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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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돈붕이들 이걸 사서 경매장에도 팔 수 있어? 아니 내 개정기속인데 그래도 쓰는 거야? 준졸업이니까? 특식 우마인 뭐야 어? 아니 이걸 2천만이? 경매장 3천만이라고? 이거는 얘가 까요? 아니면 넘겨요? 그거 둘 다 넘겨놔요 창고가 그러면 나 이제 저 이제 시로코 가면 되죠? 그 덤바 쭉 키우는 캐릭터는 네 그 무한홀뱀이 하나씩 사시는 게 나을 거예요 1400원인가 하는데 세리아방 왔다 갔다 하는 노동력을 줄여줘가지고 좋아요 어?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한 캐릭당 하나예요? 한 캐릭당 하나? 네 캐릭당 사는 거고 1400원 정도예요 그러면 다섯 캐릭인가 7000원? 네 네 네 네 네 비싼데 이런 건 인쇄카줄? 저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거는 개선창 갔다 가면 되잖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래도 개선창 가면은 바로 가는데 뭘 도대체 아니 누가 아깝잖아 어? 오무리 오무리 라면 값인데 그 바지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오무리 값인데 던은 이렇게 하는 거 맞지 않아? 던붕이들아 이거 맞지? 잘했지? 던붕이들은 이렇게 하자 던과자 행동 던과자 행동 본캐만 올빼비 살게 그러면은 마망이는 에바지 버퍼인데 던과자 행동 던과자 행동 그러면 이거 이제 시소코 가면 돼? 시로코? 던과자 행동 던과자 행동 오지만은 끝났고 던과자 행동 네 시로코 가죠 아시죠? 시로코 채널 42채널로 갈게요 네 나 오줌마에서 템 못먹은 거지 지금 좀 슬픈 거지 지금 아 아 이거 창고도 정리 한번 해야되는데 개같이 맞네 아니 이 정도면 충분하지 어이 잠깐만 3호 재료 어 레인저님은 명성이 35,000이신데요 35,000이요?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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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랭컴인가?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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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호 어 어디서서 이런 게 기억력이 좀 기억력이 안 좋지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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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호 2호 1호 4호 3호 2호 그러면 아 이 분 아니고 3호 플레이 빨간색 플레이 아니 왜 계속 누가 12 14 5위 12 즉 어? 누구 14가? 5위 12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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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형수가 오셨네? 4형수가 오셨네? 5위 12 5위 12 14강 지린거야 5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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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까 최진이 형이 물지 14강 같아 터졌다는 재밌는 소문이 있던데 진짜에? 5위 12 13에서 멈췄어? 아.. 멈췄어? 부캐도 13강을 해줬다고요? 본캐도 그렇고? 진심 펀치네? 진심 펀치네? 하긴 진짜 족밥이긴 해 어? 다른 게임에 비해서 안배달 진심 펀치네? 쁠리 그는 심사 아 근데 이분 대단하다 14강이면은 기댓값이 얼만데? 얼마야? 그.. 드리는 돈이? 기약 없어? 세자리? 구치도보다 싸요? 구치도리 진짜 아주.. 진짜 못쓸 녀석이네? 응? 아주 못쓸 녀석이었네? 아.. 스트라이커로 진짜 깎고는 싶은데 엄두가 안나네 하.. 13강 기댓값 17억 골드 14강 기댓값 136억 골드 15강 기댓값 1135억 골드 1130.. 뭐야.. 돌도 안.. 잠만.. 1135억 골드면.. 1억? 앤.. 앤 쓰더네? 앤 쓰더네? 돈 쓰더네? 그정도면 보석궁으로 풀러줘야되는거 아니냐? 던지자? 아니.. 아니 이분 지리네 14강 멋있긴 하네 근데 뭐라 부르지 분 분 분홍무기 둔간지 둔무기인줄 13강이 14강은 15강이 흥간지 어나더 웃긴 하네 템 줘 오 어 뭐야 뭐 나왔어 무의식 이건 뭐야 형 저 경매 드시면 되고 그 방금 먹은 반지는 교원불가여가지고 마망이 키울때 먹이면 될것 같아요 저번에 한것처럼 오오 어 마망이가 먹고 이거 이제 계정창고로 옮겨서 네 공캐로 갈게요 그러면 세이버로 까면 될것 같아요 네네 쌀 cinq 자 쌀먹이라 해센차가 하니 선 quer hmm енко 4 5 먹고 어느 장비가 나온거 맞지 error 주 4 4 5 5 은혜 너무 어렵다 이거 너무 나오기 쉽지 그럼 아까 나 뭐 있던거 있지 않나 그걸로 뭐 바꾸기 안되나 그럼 그냥 족뿐이 깐 거야나? 그러면 여기를 보내셨다고 무기를? 어? 범상치 않아 보이는데? 어이 범상치 않아 보이는데? 원초의 꿈? 오우 Automatic 이것도 멋있네? 이게 칸가메쉬긴 해 조금 멋있긴 한데 아쉽긴 하다 람피스가 이게 결국은 아... 까비... 아니 이게 너무 큰 감에 씌여 껴주고 그러면 오늘 세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잠깐만 47? 파죽성 익스 두 번이네? 그치? 두 번 돌고 나머지는 다 거기서 빼야겠네요? 그... 베리콜리스? 반지 구해야 되니까? 반지랑 보장 구해야 되니까? 이 teams 로블레스는 갈려면 억지로 하면 갈КА 지금 거기 그 마망이 하면? 기가매쉽니다 어? 아 왜 안먹어지지? 언제 먹었다고? 먹었어? 아 먹어졌네 아 원래 있었나? 손실 너무 심한데 키리추구 하나 때문에 그 굳이 건어를 키울 만큼 매력적이지는 않아 흠 흠 흠 흠 흠 흠 아니 왜 이렇게 갑자기 물량 먹었더만 족백인 캐스트요 흠 흠 패스 라이더입니다 흠 흠 라이더 짭슈 흠 굴복시켰어요 흠 흠 흠 흠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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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샅쑤 요원이랑 드나 백렙치구실에 보내보더라도 스포츠 모두 한번 가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마망이랑 세이버가 요원이랑 드나 백렙 찍으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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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레미 멋있긴 존나 멋있네 그냥 이거랑 세이버를 키우는게 맞나? 아니 그니까 손해를 안보려면 뭐 어떻게 가는게 손해를 안보는거야 그러면 다 백신립 찍고 가는게 정석이야? 명성치.. 뭐.. 이거요? 드렌 아.. 스쿼드가면 일반 레이드를 못간다고? 근데 이게 그 메커니즘이 어떤 메커니즘이에요? 그.. 한명의 그.. 피로도를 쓰는거지 그리고 레이드가 주 2회라고? 로블렛 스쿼드 로블렛 스쿼드 2호밖에 못해? 한명의 입장의 수만 자.. 피로도는 안쓰고 캐릭당 이외에? 아.. 스쿼드랑 다른거라고? 아.. 스쿼드는 피로도 쓰고 아니 아직도 이렇게 할게 남았어? 아니.. 스쿼드도 안써 어.. 입장 꺼만 쓴다 스쿼드는 잘 캐릭터고 스쿼드는 보상이 일반 레이드에 80분 정도인 대신에 솔트비 가능하다고? 2분도 1분도 2분도 2분도 3분도 2분도 2분도 3분도 2분도 2분도 3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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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송철컴이 이상해가지고 기다려봐 앙구 안 튕기던데? 소리가 맛이 갔어 지짓거려 근데 왜 음악소리만 지짓거리지? 지짓거리지 돈은 안 지짓거리지잖아 채널 땅에게 채널이 문제가 생겼나? 멜론도 지식거렸어요. 이게 길가메시지. 이 영상은 제일 예정인 점심 중, 또 연결을 안 넣었어요. 아, 다 먹어야 한다. 이거 아껴 먹어야 하는데.. 이게 그냥 길가메시지 오마주여 캐릭터가 안 들렸습니다 있던거 삭제했습니다 이제 그레벨 오네 65렙대 한번 점프 뜯어야 될 것 같은데 그 개같은 그거 뭐 로봇하는거 나오는데 레벨업으로 점픽 짜야겠다 크으.. 이 레벨걸 아끼고 있는중 더 올리고 할라고 이 가브리엘이 좀 벌써부터 나오기 시작하면 안 돼 다른 데 나와야 되는데 큐브만 3 그거 남문이지? 그거는 겐트 남문 아 저 호구야? 큐브 더 아 그래요? 미친 새끼네 가브리엘 아 이거 토요일때도 했으면은 야무졌겠다 이거 우리 지금 길드원 몇 명이야? 700명 또 꽉 찼어? 이래! 이래! 확장권 저거 50만원 저거 먹어야돼 이래! 레이드를 같이 돌인다는게 100렙? 아 난 개념을 모르겠네 아 길드원까지 레이드를 가라고? 귀찮아 스쿼드는 그냥 캐릭이 레이드로우인데 나머지 캐릭들 도우미를 해준다 스쿼드도 하는 하는게 맞는 무조건 하는건가? 고스펙 캐릭 AI가 부캐릭 쩔을 해주는거야? 아 아 캐릭이랑 킬을 획득을... 어... 그래도 나도 내 캐릭터들 같이 움직이는거 한번 보고싶긴 한데 길가메시랑 세이버의 만남 그냥 carte 여기는.. 어디를 같이 가는거지 레이드를? 그... 게잇? 오지마 그걸 말해도 그걸 같이 가? ooh 메케리기 가는거야? 4명 요원이냐 출렁이냐 그게 문제네 레벨업 아주 빨라 사냥 굉장히 쾌적해 얘네는 그냥 110렙 찍고 노블레스코드 같이 보내면서 천천히 스펙업하면 되겠지 그 일반 던전 돌리면서 레벨업권 지금 쓸거 없어 아 씨발 남문이네 아 조졌네 아직 근데 기계 타는거 아니잖아 이거 깨고 넘겨도 되지 않나 아 근데 이러면 손했네 겸치 피워도 손했데 그냥 여기서 찍었어야되는데 이게 100% 채워주고 끝이더만 아 아 아 야 악강번 해야되나 이미 돌아버려서 지금 여기 피로도 가깝네 아 겜트 남는 기동병이 이거 랩업을 하 그거 가기전에 랩업만 할수 있으면은 가는건데 먹는건데 아니면 먹으면 손해라 아 아 이 겸치 차있는 상태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고구 발사 아니 뭐시긴 존나 멋있는데 아 진각 배우면 존나 멋있다 근데 진짜 아직 그 새끼 안만났다 좋아 딜 약한거 빼고 그거야? 아니 그거 시작하자마자 탈하고 개같이 할텐데 그러면 업 못찍겠네 아 진짜 지거먹는거 개오바인 개씩 쏘네 아이씨 아 귀찮은거 내려야되나? 아 나 화나네 이거 한 맵이 아니고 여러 맵이었나? 그럼 개같이 업하자 그게 마지막 잠만해야 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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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굿 아 좀 뒤져 빨리 어 나갈까? 근데 레버크 했는데 피가 왜 이래? 탈주 굿 개같이 스킵 아 99차례 아끼는거 보다 이거 미는게 더 나아 이게 맞아 다른건 다 분리가 먹어서 없고 아니 얘 벌써 이만큼 녹였어? 근데 지금 물약을 먹어버려서 물약 다 빠질때까지는 아껴먹을 수가 없어 아 99대 보다 85 86 넘기는게 훨씬 효율이 좋아 그래요? 80에서 86 꿀팁이네 그럼 85에 먹고 87까지 찍으면 되죠? 오 오 오케이 히힛 아 근데 진짜 기칼 콜라보였으면 진짜 대박났을텐데 어우 깜짝이야 이번 연대 애니 콜라보를 한 번 더 한다고? 뭐 하려고? 아마 칼쓰고 이런걸로 하지 않나 보통? 그냥 뜬금없이 다 아무거나 해주나? 흠 기칼 나오면은 억지로 기검 키워야 되네 그쪽 남검사 그럼 뭐 누군가는 또 사라지겠네 근데 뭐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로 우리 모험단 애들 험악한 분위기 조성하지 말자 랭 뭐야 이거 뭔데 이거 뭐 어떻게 되고 있는건데 화면 이거 뭔데 아 근데 진짜 오늘 느꼈어 에피 장비 없으면 부캐 못 키우겠다 존나 답답해 14일까지 10일 남았어 그때까지 보면 무조건 만내비니까 지금 사운드 이슈 때문에 제이팍을 못 칩니다 오늘 일식습 잠시 다 씁니다 오늘은 각자 시커드세요 이번 주 휴방이 있죠 아 근데 이번 주에는 저 뭐야 저 신가랑 외가 수뇌공간 한번 가야돼서 하루 정도 더 쉴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아버님이랑 뭐 동생이랑 휴가를 마쳐가지고 신가랑 외가 한번씩 간다 그래서 나랑 동생 같은 경우는 명절날 그 시골에 안 가거든 부모님만 가시고 거의 한 몇 년 만에 뵙는데요 먼저 아빠가 아주 아니 수목금 아니지 그거는 이제 킹반인의 휴가가 아니잖아 킹반인의 휴가는 이제 금토를 껴야지 킹반인의 휴가지 평일 수목금을 어떻게 킹반인의 휴가를 아 근데 진짜 길가메시는 순사학이다 아 아 아 그러면 나 이거 아 거기서 PC방 가야되나 하루 손실 나는 거 좀 에반네 소민이한테 그거 가져오라고 얘기했는데 맥북 거기서 랜선 하나 들고 와면 되잖아 그게 맞다 뭐? 맥북에서 던파가 안 돼? 왜? 호환이 안 돼? 아니 아니 이거 또 이게 그게 좋네 성능 안 높으니까 그냥 할 수 있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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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숙소에서 만나요 친척을 그.. 집이 좁아서 그냥 풀빌빌라를 빌렸어 삼촌이랑 이모가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나오신다면서 형 안 그러면 잘 때가 부족해 우리 가족이 내 가족인데 저도 몇년만에 뵈요 거의 한 5년도 넘는거 방송하고 나서 뵌 적이 없는거 없나 안 돼 손실 보면 하루 손실 정도에 그쳐 금요일 하루 손실이요 하루 손실 목요일날 아침에 갈텐데 6시 땡 하자마자 존나게 돌려서 다 빼고 가야되네 바카스는 못밟듯 5시 땡 하자 5시 땡 하자 아 고 빠창님 감사합니다 5시 땡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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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풀방 돌았어야 되는데 PC방 가면 PC토큰 싸인? 그 캐릭터로 쌓여요? 아니면 모음 언정대별로 쌓여요? 드랍이 돼? 스케줄 잡기가 쉽지 않네요 근데 나는 그거야 워커홀릭들이 워커홀릭들이 노트북 들고야 되면서 갑자기 중요한 서류 작성이나 어? 중요한 업무 보잖아 나도 중요한 업무 보는 거야 급한 업무 일을 하는 건데 미리 준비하는 건데 지금 노블레스코드 이런 거 준비해야 되는데 이해해 주실 듯? PC방 없어도 돼 근처에 없으면 택시 타야지 근데 웬만해서는 뭐 하루 정도는 쉴 듯 근데 이틀은 좀 선다 뭐 첫날은 어떻게든 네 그러고 Rev. 그러고 첫날에 이제 친가가.. 가거든? 친가 갔다가 Boston 저녁 시간대에 잠깐 하면 되지 하아... 아니, 나 갔다가 또 코로나 걸리는 거 아니겠지? 그러면 진짜... X 되는데, 나? 난 너무 힘든데? 코로나 이틀 되는 거 아니지? 개반데? 한 번 걸리면 내성 생긴다며? 조금 그나마 좀 드라픈가? 이틀째는? 아 근데 X나 끔찍한데? 그 목 아픈 거 진짜 지금 생각하면 X나 끔찍해 말이 안 돼 X나 아픔 진짜 목 목 찢어져요 약간 그거 있지 목이 안 아파지는 게 아픔에 익숙해져서 안 아파지 계속 침 삼키고 먹을 거 밥 먹고 하면 이제 목이 둔해져서 그 아픔에 그나마 좀 덜 아파지 그리고 좀 침 안 삼키고 아파가지고 침 안 삼키고 딴 거 좀 하다가 이제 다시 침 삼키잖아 또 개 아파지 내 성 떨어져서 X나 아픈 그래도 나는 좀 드람 드람 편이긴 했어요 대훈이는 진짜 X나 아팠다는데? 고열에 막 시달리고 난 그래도 열은 딱히 안 났거든? 아 근데 걸리고 안걸리는 것도 복불복이야 T1 선수들도 걸렸다며 근데 군마영씨는 혹시 안 걸렸다며 케박해요 아니 결승전 때 이미 아팠다던데? 그죠? 컨디션 안 좋았다던데? 그리고 음성 코로나 그냥 내가 보기에 목 아프면 코로나 100% 이거 근데 이게 잘 안 떠서 음성으로 떠도 코로나이네 그런 거 같아 아니 뭐가 아니 생뚱맞게 목이 아플 수가 없어 감겼어?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거지 모르고 지나간 코로나 아 진짜로 아이고 감기인줄 알았는데 코로나인거야 아 진짜야 아니 목이 아픈데? 감기다? 에바 코로나지 그 아픔은 감기 아픔이랑 다름 약간 감기에 목이 아픈 거는 좀 어떻게 아프냐면 통증이 날카로운 느낌이 들어요 좀 묵직한 목 아픔이거든? 근데 코로나의 목 아픔은 날카롭게 목이 아파 찢어지듯이 아파 약간 그 목 아픈게 그냥 감기와는 다른 아픔이야 느낌이 흥 아니 현대 도망갔는지 도망갔는지 다행인 도망갔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미크론으로 목이랑 틀 때 가그린으로 목을 아 저도 했어요 아침 좋다 진짜 좋다는 거 다 했어 밥 3끼 억지로 악기바리하고 약 먹으려고 그 다음에 식후 바로 약 3건 다 먹고 빨리 날려고 그리고 오렌지 비타민 존나 먹고 소화가 안 되는데도 먹음 일부러 오렌지 비타민 존나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담배 생각도 안 나 담배 존나 피기 싫어 맞떨어 존나 떨어지고 담배도 안 피고 그리고 가글도 하루에 두 번씩 하고 약간 미지근한 물 먹고 존나 했거든 진짜 뭐 날라고 그리고 잠 존나 많이 잤어요 약은? 약은 그냥 감기약이야 딱히 코로나 약이 아니야 그냥 약간 좀 그거 있지 목 안 아프게 해주는 약간 좀 그 뭐지 그거? 그런 거 먹어 그냥 잠 잘 오게 해주고 이런 거 증상 많아지 이런 거 먹어 그리고 개웃긴 게 뭔 조항? 아니 코로나 걸려서 문자 오고 설문조사 시키잖아 어? 응 그러면서 다 막 정보 다 빨아가 근데 중요한 약이랑 이런 걸 아무것도 안 해줘 다 정보 찾아야 돼 뭐 인터넷 그 모바일 닥터인가 그걸로다가 자기가 직접 신청해서 뭐 해가지고 처방 좀 받고 가족 시켜서 처방 돈으로 약 받아야 돼 아니 레전드 아니 설문조사랑 족바지기 시켜놓고 정작 주요한 뭐 어떻게 진단을 받고 어떻게 약을 받는지 이런 정보는 하나도 안 줘 그래서 아니 이게 뭐지? 알아서 하라는 건가? 아니 알아서 하라는 건가? 그니까 뭐 약은 안 줘도 되는데 뭐 방법을 좀 뭐? 뭐 알아서 가르쳐줬어야 뭐 알 텐데 가족단체 전파 안 됐어 다행히도 성민이는 이거 거의 미친놈이 걔는 거의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랑 접촉이 많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엄마가 너 집에 오지 말라고 존나 모라 했거든? 왜냐면은 혹시나 모르게 내재돼서 전파할까봐? 평소에는 존나 오 그러다가 나 걸렸다고 한순간부터 일주일 동안 아예 발걸음 뚝 끊음 진짜 미친 새끼 진짜 개역겨 오 아니 평소에는 존나 오더만 일주일 동안 나 걸렸다는 말 일주일 동안 아예 발걸 싹 끊음 거의 생판 남 그러다가 일주일 좀 지나니까 집 존나 사줘 그리고 뭐 부모님이라면 내가 뭐 접촉을 거의 안 하니까 내가 접촉을 안 해요 그래서 나 화장실 갈 때 12시 넘으면은 집에 밖에 가족이 없어서 그때는 마스크 안 쓰고 나가서 방송 중에 화장실 가고 일주일 동안 한 3일 쉬었지만 그 이후에는 그리고 12시 전에는 마스크 쓰고 나갔어 화장실 갈 때 소독 내 방에 그 안 들어왔어 그러고 나 내 방에 안 있었고 그 동생 동생 방에 가서 일주일 동안 맨 구석 방 화장실 바로 앞 방 거기 가서 생활했어 문 잠그고 문 잠그고 거기서 페이트 존나보고 아유 무슨 근데 직장인 분들은 코로나 걸리면 그냥 직장 쉬는 거죠 월급 받고 일주일 그러면은 이틀 지나면 쉬 웃는 건가 무급도 있어 회사마다 달라 1회 한정 1회 한정 1회 걸리면 얼방이야? 얼방 빠지는 거네 악마 차량 50%만 죽은 데도 있고 어 안 걸리는 게 낫네 물론 안 걸리는 게 낫지만 제대로 받으면 걸린 건 어쩔 수 없으니까 한 이틀 뒤에 좀 덜 아프면 좀 쉬면 쉬엄쉬엄쉬 하니까 그런 거 없으면 뭐 군대는 레알 꿀일 듯? 그냥 일가 다 제끼잖아 바로 그냥 격리 공간이 별로라고? 거긴 그냥 다 별로야 뭘 새삼스럽게 거긴 그냥 다 별로 오이 이곳에도 재면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이곳에도 재면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저는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기 폰도 가능하니까 아니 군대에서 폰으로 모바일 덤파 존나 하겠는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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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bout 흠 아 어디야 아씨 아니 그냥 구 모바일 그 구형일걸 모더니 근데 또 시스템은 최근이라는 이거보다 좋다던데 아씨 하기 전에 먹었어야 되는데 손실 좀 심한데 모든 아 진짜 확실히 근데 범퍼가 제이팝이랑 찰떡이긴 하네 삼삼하네 지금 송철컴이 조금 이상해서 사운드가 지직거려요 아니 근데 케이컵스가 약간 이게 너무 맛있는 음식들이 많아서 그런가 맛이 좀 얘만 못하래 아니 이기까지는 아닌데 이게 맛은 딱히 언제부터 맛있어지지 얘는 근데 어차피 4인 캐릭까지가 거의 주력이니까 아니 얘는 뭐 그거 작을 해야된다던데 엠블렘 작을 방클의 달인이라던데 아 탈리 탈리 아씨 어디야 아 왜 안들어가죠 이걸로 방 두개 뚝딱 해야되는데 에이씨 아씨 근데 사냥 날먹이긴 함 그냥 방 삭제기 요원 요원 그는 괜찮듯해 네 힐 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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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게.. 안되네 근데 얘는.. 당클 좀 빠르고 꿀로잼이니까 봐주는 중 보기만 해도 조금 뿌듯해지는 경향이 있어 헤리지 흠 아니 얘가 케이오미에 비하면 개선녀지 여기 85, 86, 87 구간이 가성비 안좋다고 하지 않았나? 결승 극 뭐야.. 미친듯이 밀리네? 이케 시작인건가? 루크? 일단 해보죠 아니 상점 그거는 웬만하면은 제일 느린 해주려고 드렌 주려고 지금 대기 중 걔가 레벨이 제일 낮아서 아니 출구가 아니 누가 여기 막아놨어 드렌은 지금부터 좀 꿀잼이던데 아이 그래도 얘가 확실히 사냥은 야무지네 에스로우스 에프? 어? 사기꾼 새끼 왔네? 어 황금 큐브는 살만함? 아 모르겠다 아 이것도 사기야? 아 이것도 사기야? 으흐흫 제발 다음 맵까지 가줘 아 여기 또 중앙에 달려있네 아 씨 아 씨 아 씨 아이 아우 아 여기가 방은 존나 돌아다니는데 겸치를 많이 안줘서 이거 혐의야? 그럴걸요? 아직 줄걸? 그 언제까지 주죠? 5월 14일? 아 진짜 레버권 아니 87 만드는거라며? 86이 아니고 아 레버권 써야되나? 89에서 써야돼 왜 이렇게 쓸데가 많아? 방패 설정에서 껐어요 그러면은 경험치권 많이 없으니깐 요원이랑 해주자 얘는 그냥 밀자 이미 들어와버렸어 85, 87 구간은 요원이랑 개 쓰자 드렌 주자 그거만 해도 4장 들어가 이미 지금 피로도 개같이 빨려서 어 어 나 여기 처음 돌아봐 근데 그 분미도 여기 다 스킵뛰고 아 세라핑도 스킵 떠가지고 세라핑도 스킵 떠가지고 알곤썰야. 마시썰. 예를 들면 A 누르고 D 누르면 스킬을 다루겠음. 좀 말옵네 유기? 아니 근데 굳이 얘는 얘는 피규어로도 놔둘 수 있음 어차피 내 캐릭까지가 주력이니까 돈 킨 거 아니야? 일본 음악 말하는 거야? 그거 안 돼 지금 송출컴 음악 트랙이 이상해 내일 정상 가동함 밤에 또 봐요? 밤에 또 봐요? 이렇게 존나 빨렸는데도 50? 근데 이거 초창기때부터 피로도 156이었나? 하루에 쓸 수 있는 거? 아니면 늘어난 건가? 좀 어색한데 숫자가 아 처음부터 그랬어요? 애초에 좀 낮았는데 하이컵도에서 늘려준 줄 아니 덤픈은 못댓인 줄 2부로 하면 되니까요 다른 게임 할 때는요 아마 행성 끝났어요 Reich intercept 정보는 뭐 oh 또 정보하면 job3머야 그거 위에서 그rive joe Cas2 한국 새롭게 다른 게임 가축 좀 나오고 뭐 좀 나오고 해야 할만하지 어우 시원해 직업 드래곤 나이트입니다 이게 이제 속도가 빨라져가지고 3방을 민다 이거지? 나중에 되면 괜찮네 아 근데 템을 못 주워 그게 저거 함정이네? 뭐야 뭐? 아니 지금 다 빨렸는데 여기서 검축 물량 빨면 이거 20 몇 프로 함았는데 이거 해야돼? 뭐지? 뭐지? 여기 안되네? 터무니없네? 아마... 아키에이지? 이젠 어디갔지? 7만? 되네? 세이버가 세니깐 여기 맞죠? 불멸의 회랑 던전 1회 클리어 아이오는... 아니 그때 당시에 RPG들이 엄청난 과금력을 요하는 게임이 별로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내 기억에 나 그냥 시간방에서 랭크하고 템 잘 뽑았는데 나 메이플도... 난 그때 고등학생 때 했을 때 그 정도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다크헤드는 모르겠어요 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땐 잘 고랩도 아니었고 고당님 감사합니다 메이플은 스킨 사는게 솔직히 돈 더 들었던 걸로 기억하거든 나는? 그때 당시에 맞아 그때 주문서 있었어요 주문서 딱히 뭐... 막 돈 많이 안섰는데? 그리고 그때는 약간 메이플 이런게 엄청 아니 또 돌아야 돼 이거? 어? 또! 어 이걸 계속 이걸 빨고 어 어 그때 당시에는 메이플 이런 부분유류화 게임이 생소한 시절이었어 막 도입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걸로도 막 몰아 많이 했어 막 돈 그 그거 현금 유도한다 에바다 거의 정학 정액제 했거든? 뭘 정액제? 거상? 거상은 내가 별로 내 스타일이 아니라서 뭐 그리고 그때는 게임에 돈 쓰는게 존나 말 좀 생소한 문화였어 사람들이 게임에 돈 잘 안썼어 막 돈 쓴다? 그거 진짜 무서운 사람 약간 페인 요런 느낌 음 중독자 중독자 그때 몰랐지 그냥 게임에 업단위를 쓸지 깜짝 오 영구 툼 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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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단할로 캐시 그 뭐야 핸드폰으로 결제하면 엄마한테 혼나가지고 단값이 돈세탁했잖아 띄껴가지고 뭐야 단값이 제끼고 친구가 그 핸드폰으로 결제해주는 친구가 있어요 넥슨카드나 그래서 그 친구한테 부탁해서 돈주고 캐시 충전하거나 걔가 핸드폰으로 결제해주고 아니면 넥슨카드 사가지고 넥슨카드로 결제하고 전화로 하면은 이거 과금 뭐냐고 엄마한테 개혼나 문상이나 넥슨카드로 결제해야 돼 부화기? 아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데 이렇게 이 새끼 내가 사주고 딱 사주고 사주고 하니까 이 새끼가 나를 개시폭으로 안해 싸대기 말이었네 안 꺼져? 됐어 스피러도 개녹음 1업 했는데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때가 더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알피지 돈을 좀 안 쓸수록 재밌어요 돈 쓰면 게임이 쉬워져서 그리고 돈 쓰는 게 습관이 됩니다 조금만 좀 짜증나도 돈 씁니다 근데 그때는 약간 쾌감이 있었어 스펙 진짜 시간 존나게 쳐박아서 겨우겨우 올려서 사냥터 옮기고 득템하고 이런 맛이 달달해 진짜로 진짜 개맞이 있었어 거기 그때 당시에는 거의 진짜 허투루 버리는 템이 없었어요 다 주셔서 그래서 상점에다가 잡템도 팔아서 돈벌고 그거 다 폐지 줬고 템 막 사소한 것도 다 거래하고 사람들끼리 채팅 쳐가지고 막 판다 그러고 막 팔고 진짜 그랬었어 진짜 다 주석 다 의미가 있는 템이고 다 그랬어 그래서 그 막 폐지 판돈으로도 막 틈 맞추고 그랬는데 요새는 진짜 그야말로 개 폐지 쓰레기잖아 템이 갖다 버려도 무관한 그런게 너무 많아 아 이문이 감사합니다 옛날이었으면 로아로 치면 재인숙도 상점에 팔았다고 어? 그러면 그게 이제 게임 머니가 돼가지고 그걸로 이제 또 다른 템을 사는데 이바지를 한다고 폐지가 달달했다고 아 저거 PC망에서 그 카운터 앞에 카드가 꽂혀있었어 그러면 이제 그거 가져가면 쿠폰 등록 이런거 좀 야무지거든 쿠폰도 못참거든요 맛있고 맞아 사장님이랑 치마 사장님이 쿠폰 더 준다고 사장님들 맨날 카운터 앞에 있는 데에서 컴퓨터 사장님 전용석 거기에 앉아가지고 게임 존나 두르고 더 레전드 알바생 업무가 그거 사장님 퇴근하면 이제 알바생이 그 후반 파트 뛸 때 사장님 그 매크로나 사장님 사냥하는 거 그 발리 감독 해야 돼 부주인 그게 알바 왜냐면 새벽에는 손님이 없으니까 밤이나 사장님 그러면 이제 부주와 ㅈㄴ 웃기 PC방 알바 한 적 있죠 내가 PC방 알바 했을 때가 롤이 한국에 딱 들어왔을 때 전역하고 나서 근데 막 라이엇에서 나와가지고 막 PC방 와가지고 이거 어? 우리 회사 게임인데 뭐 하면서 포스터 붙여도 되냐고 음 2000 2011년 말이었을걸? 2012년 초 2011년 말 난 진짜 처음 보는 장르였어 난 맨날 IPC만 존나하고 키키와 서드너트 FPS 하다가 처음에 놀라와가지고 이게 뭐야? 난 그때 전역하고 나서라서 더 소문도 못 들었고 저거 해봤더니 아니 나 캐릭터를 고르대? 5대5래 캐릭터를 고르대? 들어갔어 뭐지? 무슨 스타 유즈맥 같은 거야 뭐야 이게 들어갔다면 뭐야 이거 캐릭터 이제 올라프 도끼 들고 있어서 아 얘가 이제 근접 부루정 탱커구나 전사 캐릭이구나 해가지고 이걸로 사냥해야자고 들어갔는데 아니 1렙이야 뭐 상점에서 유즈맵이야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다 미드로 뛰어 해가지고 다섯 명이서 미드로 존나 개같이 뛰어 그래서 그 상대 다섯 명이 걸어오더라? 그래서 존나 싸움 거기서 5대5로 미드에서 존나 싸움 칼바람 마냥 아니 존나 싸움 뭔지 모르고 그 근데 그때도 잘하는 애가 있어 킬 존나 잘 쳐 그래서 내가 이 새끼 킬 딸충이네 재능 시기에가지고 이 새끼 킬 딸충이네 킬 좀 그만 쳐먹어 하면서 어? 존나 뭐라 했거든 그냥 잘하고 자시고 가는 이인인지 몰랐어 그래서 이 새끼 개 킬 딸충이네 하면서 마이 막 오공 이런거 했거든 그 친구들은 난 올라프하고 그랬는데 개가 이제 킬 딸 잘 치던 애가 다이아 쓰겄지 킬 딸이 아니었던거지 감각이고 센스고 태생적 차이였던거지 그 친구 다이아 떡잎버터 달랐어 1레포터 잘하더라고 이게 재능이 참 얄무죠 어 이게 자나애들은 1레포터 잘해 같이 들어가 분명히 같이 들어가서 같이 하는데 첫 게임인데 잘 쳐 어 센스가 있어 바로 다이아 달더라고 아 카우스도 안했어 걔 나랑 군벙 같아 내가 1월 군벙 걔 2월 군벙 전역하고 했는데 걔 1레포터 잘하더라고 걔 다이아 걔가 나랑 같이 자체했던 친구 나 누누시키고 집 베인해가지고 부캐로 양악하던 나 찍어준다고 근데 걔도 경악함 나 존나 잘할 줄 알았는데 왜냐면은 내가 서든을 진짜 내가 이게 농담이 아니라 서든을 잘해가지고 그 친구가 나에 대한 기대감이 존나 높았어 그래서 같이 하자고 나랑 듀오로 나를 유망주로 키운 거야 자기랑 듀오돌리려고 얘 게임 존나 잘하니까 얘 게임 시키면 나랑 듀오돌리면 존나 잘하겠다 그래가지고 나를 키운 거야 그래서 나 미드 시켰어 걔가 원딜이랑 다 뺐거든 그래서 난 미드 시킨 거야 그래서 미드 라이즈랑 아리를 추천했어요 그때 당시 그리고 미드 아리 그거 라이즈 그러고 그때 또 오리아나 개떡상 했거든요 TPA 그 시절 오리아나 개떡상 했어 그래서 오리아나 이런 거 추천했었거든 그래서 아리 라이즈 그리고 오리아나 이거 존나 했거든 근데 분명히 자기랑 비슷하게 잘할 것 같던 친구인 나이가 애가 성장을 안 해 노재능이야 배치받는데 브론즈야 아니야 처음에 실버였어 실버였는데 내가 골드 간다 하고 나도 그때 약간 좀 자만한 상태 나는 내가 진짜 우리 학교에서 라이프 제일 잘 쐈으니까 난 당연히 게임 잘하는 줄 알았지 내가 그리고 RPG도 다 랭커 찍었으니까 나는 내가 진짜 게임 잘하는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골드 당연히 갈 수 있을 줄 알고 했는데 아니 게임 중심이 있었어 그런데 아니 아니 이게 브론즈가 아이고 써드는 노가다의 영역이 아니야 좀 잘하는 줄 알았어 써드는 잘하면 잘하는 줄 알았어 근데 써드도 약간 좀 난 욱미처럼 했던 게 모니터 가운데에 점 찍어놓고 헤드라인 잡고 막 그거를 하루에 나는 진짜 몇 시간씩 계속 연습했거든 써드는 재력을 노력으로 헤드라인 잡는다고 막 잭도우 영상 찾아보고 라이플 영상 찾아보고 막 존나 연습했거든 일부러 막 권총 들고 들어가고 초탄샷 연습하려고 남들 일부러 억제기 달고 남들은 막 라이플 쏘는데 나 혼자서 권총 들고 가서 권총으로 잡고 엠포 쏘다가 엠포 트렌드가 엠포가 아니었어 이게 공방 양악하는 건 엠포가 트렌드였거든 근데 대회는 AK가 트렌드였어 왜냐면 헤드라인을 아무리 잘 잡아도 오래되가 힘들거든 그래서 AK로 몸차치거든요 응 응 그래서 AK로 바꿨지 아무튼 그랬던 시절이라 나는 잘하는 줄 알았는데 실버에서 개같이 브론즈로 떨어진 거야 울었어 한 판만 더 한 판만 더 난 갈 수 있어 하면서 계속 올라가려고 했는데 브론즈로 아침 9시에 브론즈로 떨어진 거야 존나 분한 거야 화가 존나 나고 그래서 울었지 내가 친구가 보더니 내 눈 빨개진 거 보고 존나 쪽에 존나 빨개더니 울지 말래 아 화내지 말래 울지 말래 화내지 말래 내가 우는 것까지는 안 숨겼거든 화내지 말래 걔가 일어나더니 자다가 일어나더니 내가 막 씨마 막 책상 존나 부셨거든 하다가 화나가지고 씩씩 떼다가 그러니까 화내지 말래 자기가 듀오해 주니 도전히 나한테 이제 고추장 누누를 시키더라 지가 이제 베인하더니 걔는 그때 주캐가 그브 그브 원두 어? 걔 원두 쳤거든 그때 그브가 졸싸기 시절이라 또 다른 친구 한명한테 알리스타 알리그브 졸싸기 시절이었어요 막 그브 미친너프 당하듯이 그래서 알리그브로다가 막 천 천육 칠백점 찍었나 천 칠백 막 점 찍었었어 걔가 몇 점이었지 그때 몰라 찍었었거든 그래가지고 걔가 음 그래가지고 더 찍었을 것 같아 천 그러고 그 이후부터 이제 다이아 찍고 막 그랬었거든 근데 걔가 이제 도와준다고 지가 베인하고 나 누누시키더니 실버 승급점까지만 만들어놓고 아 피곤하다 하고 이제 좀 싫게 니가 혼자서 할 수 있지 이 지랄애 그러면 이제 그 새끼는 이미 그때부터 한동숙의 인터넷 방송을 개인 방송 본 거야 그냥 옆에서 개빡이면서 내 승급절을 봐 구경 혼자 졸싸 시식되면서 쌍욕하는 거야 직관하는 거야 근데 졸싸 쪼개 어? 막 내가 막 졸싸 화내니까 졸싸 빠개 막 2패 받고 있으면 또 해줘 한 판만 딱 해줘 1코인 더 줄라고 미친 새끼야 1코인 더 줄라고 씨바 그러다가 승급점 걔같이 실패해 그러면 또 승급점 같이 만들어줘 또 또 실버 승급점 또 시켜 미친 새끼가 그냥 계속 그냥 반복이야 아니 친구도 만나죠 걔는 중고등학교 친구야 근데 그 친구도 레전드가 중고등학교 친구인데 걔 늙었더라 롤 잘 못해 이제 그래서 좀 클라스는 남아있긴 한데 걔가 내 그 나랑 PC방 한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갔었거든 같이 아니아니야 코로나 전에 갔어 1년 전이 아니네 시간 기능이 사라지네 나 전성기 시절 플레이 시절 같이 갔었거든 어 한 3년 2-3년 전 전성기 시절 어 설 풀었어 나 나 성우가 많이 이제 잘한다 인정했어 영감님의 전성기는 언젠가요 전 지금입니다 그 친구는 이제 일하고 공부하고 이러느라고 현생 바빠가지고 어 게임을 놔서 실력이 퇴화했고 하지만 나는 제이미 바디 마냐 루카 토니 마냐 와인같은 남자 20대 후반 30대에 만개 아니 그저 30대에 만개해버린 그래가지고 드디어 그 친구의 갭을 따라잡고 아니 진짜 웃김 이제야 그 친구의 갭이 따라잡힘 그랬더니 아 성우가 좀 한다 이제 좀 하네 하면서 드디어 인정 개같이 인정받은 그리고 그리고 그 후 1년 뒤 개같이 멸망 아니 내가 지금 친구들 사이에서 게임 존나 잘 하고 나 재능 중임 롤체도 내가 개첩 알음 그 롤체밖에 안하는 거야 친구 한명이 그래서 롤체에 개첩 발라줌 게임만 해가지고 내가 롤체에 개첩 발라줌 병 느낌 그 친구 개병 느낌 내가 보면서 아니 조합이 왜 그러냐 하면서 유튜브 좀 그만보고 생각을 좀 하면서 게임을 해 하면서 존나 유리나 아니 재원아 그렇게 게임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게임을 해야지 그냥 복붙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리고 그 친구 죽잖아 개같이 탈주 노잼이다 하고 나는 본케 있으니까 하면서 개같이 탈주 그리고 일부러 존나 컨셉댁 존나 컨셉댁 존나 하고 개보다 개 존나 어리둥절해요 컨셉댁 해가지고 일부러 막 요들 막 이런 거 꼴봐 하더라고 그걸로 해가지고 등수 존나 올라 그러고 개 딱 죽으면 탈주 재미없다 여기 애들은 진짜 막 해도 되는구나 진짜 생각 안 하고 게임하는구나 하고 이제 탈주 왠지 인줄 알아? 우승 못해 똥댁이라 덱파워 밀려가지고 후방 가면은 그래도 그 롤채지지 보고 그 덱 맞춘 새끼들한테 밀리거든 탈주 어 재미없다 아 진짜 플랫 직전 시절 근데 그때 실력으로 내가 거기 옛날로 돌아가도 그 시즌2에서 골드밖에 못 찍었을 것 같아 아니면 실버 상위권? 나 그때 실버였거든? 근데 그것도 친구가 두어 줘서 찍은 거야 아니 근데 그 새끼도 지금 미친놈인게 나를 키우고 싶었으면 나 미드 보내고 지가 다른 원딜을 하던가 왜 나를 고추장 분우를 왜 자꾸 시켰지? 아니 좀 그러다가 그렇게 하다가 내가 미드의 벽을 느끼고 있을 당시에 이제 삼성에서 음모씨가 어? 탑에서 굿밥으로다가 묵직하게 하는 거야 저거다 내 방향성은 저거다 난 저렇게 해야 될 것 같다 노래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어 뭔가 이제 한타 굿밥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어? 근데 항상 마음속 한국구석에는 플레임씨를 동경했지 기장님을 보면서 와 사실은 저렇게 하고 싶은데 아니 사실은 저렇게 하고 싶은데 근데 이제 플레이는 옴무식 탑솔로 한다고 옴무가 들으면은 존나 어이없을 거야 이 미친놈 뭐지 하면서 근데 옴무도 존나 잘하는 사람인데 보면서 나는 옴무식 탑솔로야 흐흐 그리고 그때 탑이 진짜 개노잼 메타였던 게 또 또바나 노잼톤 그리고 문도 탑자크 말파이트 인색이 막 말파이트하고 인색시가 뭐 그 당시 시절이거든 진짜 개노잼 시절 마오카이도 나오고 개노잼 시절이야 음 흠 흠 흠 그때는 그걸 미드가면 이제 무조건 오리아나 오리아나 2,380 한시절 근데 6,3,3은 진짜 프레이드인데 나 진짜 오리아나는 잘했는데 오리아나는 K데이 막 3.6 막 3.5 뭐 승률도 50% 넘었어 60% 육박했어 진짜 그때 당시에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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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누구 아니 2,3,3,3 때 진짜 조금 조합이 오리아나가 딜을 넣기 힘든 구조였던 게 내가 아스토교 가는 게 씨바 상대 막 카미 이런 새끼들이 개같이 나만 물어 이 미친놈들이 원 딜을 앙쳐물고 개 존망한 오리아나만 개 물었음 일부러 존때라고 그냥 그냥 오리아나 그냥 오리아나만 문 거야 거의 개같이 세상 억가 존나 했어 그것도 있었어 진짜 아 근데 그때 나 제이스도 매서웠는데 아까 특히 제이스도 진짜 소풍이 숨 못 쉬었는데 이게 옛날에는 아니 그때 왜 씨X 클레드를 왜 했지? 너무 2대0 해가지고 너무 신났어 방송강 너무 봤어 어? 방송강 아니 우리가 개찌바를 것 같고 하니까 어? 그냥 마지막 경기도 조합 우리가 생각한 걸로다가 가가지고 재밌게 이기자 어? 이게 된거야 재밌게 이기자 그래서 딱 지니까 어? 이거 좀 에반데 거기다가 그 조합은 성태가 잘 때 구상한 조합이었거든 아니 그 새끼 자가지고 어? 밴픽 회의하다가 잤어 그래서 우리끼리 회의를 했지 돌진 조합 아이디언 조합은 아이디언 조합은 납더 시절 납랩이 총명하던 시절 납랩이 총기 있던 시절 근데 내가 보기에는 아카책키전이 시발점이지 않았나? 그때 미드 탑 막 갑자기 거기서 오더가 애가 우왕좌왕 했거든? 딱 그 경기 때 아직도 기억나 탑 가 미드 막 이러느니 갑자기 막 우왕좌왕 존나라도 온 거야 거기서 이제 진짜 감나무시 떨어진 거야 그 이후로 애가 총기를 잃었어 어 그 이후로 애가 총기를 잃었어 그 딱 그 경기 이후로 총기를 잃었어 그때 진짜 약도 좋았는데 아 롤 배치 좀 마렵긴 하다 아 근데 좀 무섭다 질병 마렵긴 한데 질병이라 무서워 엄두가 아 실버는 에바지 아 실버는 에바지 아 실버는 에바지 진짜 장난하네 뭐 요즘 골드가 빡세 작년이랑 뭐 2년 사이에 무슨 뭐 세상이 뭐 변했어요 세상이 뭐 천 천재지변이 일어났습니까 뭐 이 시발 골따기가 뭘 빡세 저 골드야 저거 내가 보기에는 너 골드지 응? 니 골드지 시발 뭐 대단한데라고 뭐 올려치기를 하고 있어 어? 뭐 골드가 빡세 빡세기는 골따기가 골따기 골따기가 골따기 아 감사합니다 항공 출동하면은 칼라디랑 실버 학살이야 장난 아 형 요즘 실버 잘해? 스 잘하면 실버니? 개도하는 소리를 하네 물오른 실버드립이냐 물오른 실버 드립이냐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니 비슷한 티어였던 스트리머 중에 롤한 사람 없나? 요새 롤을 안하긴 한다 사람들이 소풍이? 소풍이 어딘데? 슬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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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기니몬? 슬버사? 슬버사? 세모누나 브론즈겠지 당연히? 세모누나 실버라고 하면 좀 많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도래... 어? 아이언 직전이라고 합당해? 전혀 놀랍지 않아 어울려 어울려 음 맞는 옷이야 그 노란머리만 벌어도 실버 갈 수 있을지 모른다고? 명죽이라도 하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쉬니까 쉬자 새 캐릭은 자기가 금방 빼니까 퇴근하고 저녁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래하면 컨디션이 안 되는데 피곤한데 안 되지 아무리 쉴 딱이라도 쉽지 않지 경건한 마음으로 해야지 다들 좋은 하루 되시고 저녁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녁에 뵙시다 고맙습니다 그래 모국제기도 하고 풀컨디션으로 해야지 아직 손목이 컷 안 돌아왔어 이게 지금 엘드닝 후유증에 시달려 손목이 터널 이슈가 있어가지고 조금 지금 힘들어 좋은 하루 되시고 저녁방송에서 뵙겠습니다